들어왔어요 일단 한 번 더 하죠 장난 그만 치고 자 이제 뭐 웃음기 좀 살짝 빼죠 담백하게 담백하게 한번 웃음기를 빼지 맙시다 웃음기 빼지 말고 갑시다 약간 좀 그 게임 피지컬 비율을 좀 더 높여볼까 그러죠 그럼 지금까지 뭐에 비율이 되어있었습니까 아 그 채팅 후원 채팅창 아아 후원의 비율 같이하는 합방 스트리머보다 방송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 그거 비교하는거 좋지 않아요 그런거 비교하는거 좋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거랑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자 준비를 하십쇼 갑시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독게스 좀 사와봐도 되나요 네네 네 고스틱 아 아직 안사셨구나 아 아직 안사셨구나 그거 티모에요 티모 네 독 6개까지 가는 네 충전은 한번에 3개씩 되고 3개까지 최대 6개까지 아 저걸로 문만게도 못해 문 앞에 깔면은 막 해가지고 아 맞다 블러드하운드랑 방갈로르랑 같이 고르던데 아 그렇게 할걸 아 그래요 왜 뭐 있어요 그게 연막을 깔고 블러드하운드 스킬을 쓰면은 연기 안에 다 보이거든요 아 흔벽이 보이니까 그 감지가 돼요 다 보여요 연막하고 사납합시다 창모드네 잠깐만요 설정할게요 자 어떻게 이번에는 자동이 많이 했으니까 우리 김형태 분대장님 한번 아 아까 하셨나 아까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자동? 어 뭐야 왜 또 나야 왜 왜 또 됐다 전제하면 오케이 갑시다 이번에도 김두님 분대장 분대장님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는거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대장님 좋아하시는 비행깁니다 이번엔 침착하게 비행기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자 비행기에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내리지 않습니다 원래 쫄보들은 내리는데 우리는 내리지 않아요 우리는 내리지 않아요 절대 이 비행기에서 내리지 마세요 우리는 무조건 이 비행기 탈취하고 파밍이 끝날꺼기 때문에 어 여기여기 총이 있다 이거 드세요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아 비행기 우리만 있다 아무도 안온거 같은데? 개꿀 네네 판단 너무 적절하십니다 우리가 다 여기 점령했어요 어어어 고맙다 고마워 아 현록 아 진짜 현록은 좀 아닌데 안되 다 먹었는데 내릴까요 기다릴까요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 내려간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내려가자 어디로 내려가지 자 여기 보고 잘 보고 문이 문이 열리 닫힌 데 문이 닫힌 데로 내려간다 열렸는데 어 거른다 거른다 어 거른다 문 닫혀있는데를 확인한다 어 절로 가자 절로 간다 후우 후우 좋아 여기 내릴 때는 그냥 떨어 teh니까 이상해 갑옷이 없는데 여기 전체에 파밍합니까? 어 여기 털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파하 파밍 하실 ở 여기 문 여기 핸 저기 보입니다 문 열렸어 여기 오오오 알았다 어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Ар fins 본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소리가 들린다 바람 various 아 한놈 컷했던 아아아악 여기여기여기 요기여기 요기여기 요기, 요기 다른 놈도 있어, 다른 놈도 오 여nymi 여여여aja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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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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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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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으아아아아아악 Keep ruining for me 아아아아악 380킬이네 저기 잘 싸우셨습니다 아 저것만 해도 되는거 아니야? 한끗 차이였네요 잘 싸우셨습니다 아깝다 아까워 아 딜 1등이죠 아 딜 1등 해버렸고 흫흫흫흫흫흫흫 적의 사리가 더 강했을 뿐입니다 흫 150 흫 죄송합니다 흫흫흫 도키스 안좋은거 같은데 일시밖에 안다는데요? 저는 네.. 저는, 저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부대장님 전략은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면 레디를 눌러주십쇼 아아 그래, 방가리나 레이스해야겠다 독 별로 안좋은거 어때? 그니까 독 그 코스틱이 극후반부나 그때 좋아해요 아 오케이 그니까 거점 싸움 할 때 걔가 또 가스 안에 있으면은 저기 바로 보여요 아 저기 보여요? 네 보여요 아 그럼 아까 거기 살릴 때 깔걸 살릴 때 까면 되겠네 좋아 그럼 내가 방갈 할 테니까 자동이 블러드 안 돼 오케이 라이프라인은 없어도 돼 아 맞다 나 지금 정지 눌렀다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정지눌렀 편안 성부했냐구요? 아 네 턴행스님 감사합니다 아 네 레서펜더님 15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건 편항용 게임이 아니지 너무 쉬워가 아 근데 저 전에 열 몇시간동안 편항 못한적 있어가지고 아 이게 할라그러면 안되더라구요 이게 잘 이게 꼬이면 안되죠 예예예 군대사님 어디로 갈까요 어 어디로 가지? 어 군대사님이 좋아하는 비행기가 저기있습니다 어 우리 우리 저기 물 물가로 간다 물가로 물가로 아 저 이 물 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물로 갑니다 이분 나쁜 사람 없습니까? 아 진짜 물이 졸졸졸 흐르면 좀 뭔가 진짜 마음이 안정되더라구 물 보니까 기분이 없습니다 물이 막 흐르니까 아 진짜 기분이 좋더라니까 아 진짜 기분이 좋더라니까 조심조심 나이스 윙맨 응 여기 갖다있어요 이런데 팀이 많더라 이런데 팀이 많더라 머리가 살아야 뒷일을 도모할 수 있다 경험에 위거한 발언 잘 들었습니다 왈꺼공 조쿠리 자동웅 저 바로 앞에있습니다 제가 찍겠습니다 자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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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앞에있다 그쪽으로 같이 간다 같이 간다 저 덜 여문 푸싸가들 공격하러 간다 저 녀석들이 아직 자라기 전에 싹을 밟아버린다 여물 여물어버립시다 좋아 가서 여물러 가자 여물 여물여물 좋아 여물지못한 푸싸가들 그 맛있게 먹으러 간다 가자 가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였던거 같은데 일단 파밍한다 파밍하자 총알있다 괜찮은데? 조심 조심해 너무 조용하다 오 여기 아이템들이 고대로 다 있네 흠 이럴때로 문이 막혀 아니야 4배율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이야 항상 느끼는거지만 난 2배율을 써야돼 4배율은 아니야 음 이렇게 발로 이게 문이 총으로는 안 부셔지죠? 아 그 V버튼을 눌러서 발로 까야돼 발로 까야돼 어떻게 하냐면 허잇짠 이렇게 허잇짠 어 짱짱 궁은 궁은 어떻게 쓰는거지? 궁은 거기 연막뿌리듯이 거기에 가스지역이 발생하는데 우리편은 데미지 안있고 저 뿐만있고 가자 아 여기 파밍 안됨 개꿀 내꺼 흠 난 카빈 들어야지 이쪽으로 슬슬 이동하면 될거같은데 까 어 아이언 리그 노래 한 번 더 들어야지 컷 어? 바람이 날리는 슬슬한 경기장 경철 심장 요동치는 미래의 영웅들 아 아이언이 찢어 맞아 아 브론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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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론지 브론지 아 놀래라 아 실수로 쐈어 아 실수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놀래가지고 놀래라 아이언을 아이언 진짜 재밌겠다 힘껏 던져라 맘껏 달려라 자 이동하자 절로가자 우리 강을 따라 이동한다 롱보 윙맨 나 시작권탄 좀만 주 좀만 여덟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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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주는데 그치 이 쪽으로 가는거 맞습니까 분대장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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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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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 길 아 길 여기 여기 동굴로 송굴로 아냐아냐 동굴말고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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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집이 집이 이거 문이 닫혀있어 문이 닫혀있어 지금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거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피스키퍼 있다 피스키퍼 동대장님 퇴역하셔야 될거 안돼요 퇴역 퇴역군인 퇴역군인 되셔야 될거 같은데 상대가 안좋으신대 자 다음 집으로 이동 모여서 이동 난 나는 경탄 경탄 쏴야지 이거 뭐야 아 블렛라인 음 나는 카빈이 좋더라구 저격용 개머리판 어 성투리 옴지 아 아 네 피싱님 5천원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 우리는 동굴로 이동한다 아까 봤던 그 동굴로 알겠습니다 자 와주세요 자 절로 갑니다 얍 아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일로 동굴이 또 이렇게 선선하고 시원하거든요 여기 잠깐 여기 동굴이 아닌데? 이 동굴이 아닌데? 아 이 동굴이 아닌가보다 야 반대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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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절로 절로 사실 우리 여기서 별로 뭐 딴 데 안 가도 될거 같은데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될까? 알겠습니다 아이 굳이 뭐 먼데 가서 그 왔다 또 가야되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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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가운데인데 아 아 은퇴하는겁니까? 아 은퇴가 아니라 아 은퇴가 아니라 이따가 또 전투가 발생하면 그때는 사라 그리울겁니다 마리 부대장님 어디가 퇴역하시면 그리울겁니다 은퇴하시는겁니까 흐흐흫 아니 무능 무능이 아니라 신중이라고 하셔야죠 저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 띵띵? 어스빅 파이어 어? 자 뭐 터졌는데 방금? 중량탄안 여기있어요 중량 탄창 지금 뭐 터졌는데 방금? 중량탄창 제가 그 로봇 잡았어요 로봇 아 그 놈 잡았구나 그 놈 디모션도 있고 소리가 저 저 풍은 형님 풍은 형님 네 이런데 들어왔을때 여기 문에다가 버섯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못 열어도 발로 차야되니까 들어오더라도 가스 막고 다른데로 들어야되기 때문에 오케이 아주 전략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몸마다 다 설치하겠습니다 분대장님 운이 많네 근데 꼭꼭 이렇게 다 꼼꼼하게 막을 필요는 흐흐흐흐흫 하나 더 오 쿨타임이다 그리고 그 위험해지면 궁극기를 그냥 바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않은 그러면 저희가 설치한거 다 같이 터지는겁니까?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가스만 터져 가스만 그니까 던진 수류탄만 이거는 싸야 터져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싸야 터져요? 본인이 쏘도 터지고 적군이 근처에 와도 터지고 적군이 싸도 터지고 근데 같은편 아군이 쏘면 안 터져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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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일단 위에 있어야겠지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 어디로 가지? 잠깐만 음 아 이게 자기장이랑 같이 슬슬 가도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자리가 좀 너무 좀 탁 트여있는데? 경치는 좋은데 오 밑에 있다 좀 구석으로 갈까? 어? 저 위에나 어디 저, 저 구석지인데 여긴 너무 개방된 지역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좋습니다 맞습니다 분대장님 어 그래그래 저는 개방적인 상담입니다 우리 우리 좀 한 쪽 벽이 막혀있는 곳으로 가자고 전 개방적인게 좋습니다 자x4 자x4 나를 따라 제가 따라가와 따라와 따라 자! 제가 일로 일로 예! 여쪽으로 여쪽으로 이동! 이리 가자 가자 뭐야 적혀집니다 아 잠은 눌렀어 잠은 눌렀어 미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빨리 가십쇼 분대장님 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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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리하지 않고 자 이쯤에서 자리 잡고 여기서 고수 여긴 뭐 여기서 이제 지나가는 애들을 습격하는 거지 어때 우리 뭐 파밍이 파밍이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자리 잡기가 좀 애매해 다음 자기장 가야돼 아 여기가 좋아 왜냐면 봐봐 여기 탈출하기도 좋잖아 그냥 처음에 뛰어내리면 되고 음 나쁘지 않나 맞습니다. 분대장님 분대장을 안 갖고 가십니다. 분대장님 근데 그 도, 돗자리가 돗자리를 안 가져왔다고? 흐흐흐흐흐흐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럼 고, 고, 고스톱을 못 치는데 흐흐흐흐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알겠습, 알겠습 분대장님 한 분 예예예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아 여기 저 위에서 정찰, 정찰 중임 어 정찰 아 예, 경찰 중입니다 경찰 중입니다 원래 정, 원래 정찰병이 생년월일 그,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죽는 naught 마십니까 분대장님 아 살아야지 우리 다 살아서 1등합니다 저기서 총소리가 들린다 저쪽에서 총소리가 들린다 군대는 적을 보면 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쏘지 않는다 쏘지 않는다 우리 총알 남기다 선 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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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보고 먼저 보고 먼저 선 보고 후조치 아 좋지 하지마 좋지 하지마 군대는 이거 하나 드십쇼 아 이거 안먹어 고향에서 가져온 겁니다 고향에서 에이 뭐 뭐 술이야 이거? 뚜껑 뚜껑 열어봐 김장 김치입니다 김치 야 이거 사발 하나 줘봐 맛좀 보자 뚜껑 열어봐 이거 뚜껑 열어봐 뚜껑 열어봐 이거 뭐 김치야 이거? 된장인가? 고추장인가? 뭐야 이거 어어어 아 아니 아니 어 우리 맨야? 아 이거 다시 줄일 수 있네 아 이거 수거 가능함 수거 가능함 수거라면 뭐 바이오 가스 트랩 장 going 어 장 못 먹는 문화에 상했습니다 상했어요 어허허허허허허헣 아이씨 또 그 또 어쩔수없지 너무 늦게 더 줄순 있고 다시 여자리 저 주수 입고 다시 여자리 막어 흐흐흫 관광버스 화물칸에서 저는 김치가 터진 적이 있거든요 7분대 생존! 뭐라구요? 자두님? 7분대 생존! 저녁이 새는거랑 비슷한건가? 발수리 났습니다! 어디? 어디? 자자 기다린다 우리 기다렸다가 한번에 습격한다 한번에 한번에 쓸어버린다 한번에 쓸어버린다 자자자 포메이션을 구축해 포메이션 자자자 자동 자동도 일로와서 우리 쌈 싸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잡도록 여기 여기 포위망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쌈을 싸먹듯이 지금 봤을수도 있어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을수도 있거든 근데 어차피 일로와야돼 어차피 일로와야돼 어차피 어차피 이쪽에서 소리가 분명히 났습니다 이상소리가 아 잠깐만 나 지금 여기가 좀 맘에 안들기 시작했다 가자 야 가자 야 철수 여기다 치워 가자 여기 공기가 안좋아졌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요새 자자 관찰 잘하고 가 관찰을 잘하고 이렇게 내려간다 천천히 내려간다 불편해지셨어 양지바른곳으로 똥 자자 우리 저 밧줄 보이지 저거 어어 사람 어 아냐아냐 못봤어 못봤어 우리 못뽑뽑뽑뽑뽑뽑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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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숨어봐 숨어서 우리 올라간 애들 한번에 습격해서 쓸어버리는거 어떻게 생각하나 어 아 들켰어 아니 들켰는지 안들켰는지 니가 어떻게 알아 걔네들 아 그거 내가 뿌린거다 내가 뿌린거 위에서 쐈습니다 위에서 녀석들 우리의 존재를 눈치챘구만 범상치않아 자 그럼 전략을 수정한다 자 무기를 집어넣고 어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 동칸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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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모한다 후퇴하라 아 이 중대장 게빠르십니다 캐릭터 패시브다 더블탭이라는 패시브지 피해를 받으면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패시브란다 자 함정을 설치하고 위에 자리를 잡아라 포카리스트 내놔라 군대장에 쉴드가 없다 아 1.5리터 아리가또 너무 많이 마시면 입에서 닿는답니다 아 일본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봐서 입에 뱉다 미안하다 자자 분대원들 내 말 잘 들어봐 자 이 집을 통해서 절로 이렇게 건너갈거야 자 이 집을 통해서 자 달리자 가자 지금 출발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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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들어가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장 옵니다 자기장 달려 나를 따르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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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간다 어디야 어디 어디라고 자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여기 일로 들어와라 못하겠습니다 저 목이 아픕니다 자 일로 들어와라 여기 내가 맛있는거 맛있는거 줄게 자 여기 여기 중량탄약이랑 어 여기 확장탄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포카리 포카리 세트 나 좀만 주어 좀만 좀만 포카리 세트 좀만 포카리 세트 좀만 포카리 세트 두개씩 근데 어떻게 갑니까 만약에 다음원은 다음원은 어 다음원을 어떻게 가냐면은 음 저기 5분 때 새끼야 여기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갈거야 여기로 천천히 가자고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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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좀 아플지도 몰라 아아 어떻게 가지 야 여기로 기어올라가도 될거같은데 어떻게 야 된다 x3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아 이거 안맞아도 되는데 응 어 아 나 떨어져 떨어졌다 미안하다 아 나 같이가자 같이가 같이가 나 버리지마 버리지마 야 어떻게 올라갔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계단으로요 어 이렇게 올라가 자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선비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 어 윈도우 최신기능으로 업데이트하라는 경고가 나왔다 나중에 미리알림 눌러 어 어 방중당할 뻔했다 배터리 차라빵 볼트 있어 아 좋아요 자 우리 선비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한다 이러 이러는 사이에 벗어? 와 3분데밖에 안 남아버렸고 길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음 이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너무너무 크게 말 안해도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칩착하게 귀 아파 이제 보면 쏩니까 또 발견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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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못본거야 못본거야 어어 위치만 찍어 위치만 야 눈만 마셨어 저는 진짜 못 봤습니다 어 못 봤지 못 봤지 어 우린 못본거야 쟤들 우린 못본거고 오케이 알았지 그렇게 하는거야 그렇게 가는거야 그렇게 가는거야 그러기로 했어 쟤네들이랑 뭐야 저거 봐 뭐야 저거 봐 아악 철 아 들켰 들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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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출발 나 따라와 나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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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동해 이동해 아아 나 따라와 살아서 만나자 아아 커진다 서진다 일루와 일루와 나 있는대로 아아 떨어져요 느려 져요 어악 гу 어윽 어악 Dion게임 엊그야 피곤한 병ون과 피곤하게 하는 항상 뭔가 눈치 없는 신병 아 이게 빨리 나를 따라왔어야지 거고 오물쩡거리면 어떡해 내가 가는 데로 가면 다 살 수 있었다고 나 빨리 빨리 따라왔어야지 가는 데가 그 사는 자리였단 말이야 거기 군대단이 이 캐릭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데미지 5입니다 아따 저녁 저녁 신병받는다 지식 새로운 신병 골라주십쇼 데미지가 5입니다 5 저 풍을 형님 문대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번 제가 예예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저 지금 목이 너무 결려요 지금 무거워가지고 어깨도 결리고 짐이 너무 무겁네요 근데 분해될 거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짐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 실력이 짐이란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제 실력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척 저는 약간 좀 강력하게 말하는 스텔이라서 척추 좀 기분나빠하지 말하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막 얘기를 됩니까? 혹시 척추 친방증 있으세요? 아니요 치질은요?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말 잘 들을게요 뭐야 그게 그게 그거 왜 물어봐요? 아 궁금해서요 아 건강합니다 혹시 아 아닙니다 아 그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치질에 많이 걸리시거든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라색 아 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치질 있으세요? 네 척추 친방증이랑? 지금은 치료가 됐어요 아 아 척추 친방증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어 척추가 좀 피었네 그건 아니에요 아 큰일났네 420킬 이번엔 1등하겠습니다 우승캐 쫙 뺍니다 오케이 예 썰 오케이 예 썰 썰 시키는데로 안하면 사살합니다 어 팀킬이 안됩니다 분대장님 이 게임 시스템이 팀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이다 어디까지 갑니까? 저 끝까지 갑니까? 저 끝까지 갑니다 분대장님 저는 어둡고 습한 곳이 좋습니다 시끄럽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 휘 끝까지 간다 대포쪽도고 어 안 될 것 같은데 추진력이 모자랍니다 분대장님 지금 보니까 이거 분사되는 가스도 안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총..총이.. 적을 발견하면 선조치 후 보고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쓸! 선조치 후 보고! 한명 죽이고 보고합니다. 아 안죽습니다. 이거 적인데 안죽습니다. 아 군대장님 죄송합니다. 선조치 후 보고하라고 하셔서 아 적군인 줄 알고 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적! 적군 발견! 적군 발견! 적군 발견! 오케이! 한 발 들어갔어. 엄맛갔다. 모두 후퇴! 후퇴하라! 힐! 힐! 힐 하고 있습니다. 힐! 자 힐만..힐만 받고 가면 안됩니까? 에헤헤헤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퇴! 후퇴! 후퇴해서 파밍부터 한다. 무지 싸울 필요 없다. 아악! 살려줘! 문단장님의 복수! 복수! 복수도 안된다! 나이스! 저 위에도 한명있어! 위에도 한명! 살리겠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고왔다. 자 자 한명 더있어. 총소리 듣고 우리 뒤에서도 올수도있어. 이거 조심해야돼. 분대장만 내면 이상이 되는거 같은데? 저 분대장님 저 혹시 가빠.. 가빠 없으십니까? 가빠 되십쇼 가빠. 가빠 되십쇼 가빠. 발소리! 왼쪽에서 내립니다. 왼쪽에서 돌고있습니다. 바로있어! 내려왔어! 내려왔습니다. 어요. 이 녀석!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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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롱롱롱. 사려주세용! 분대장이. 한명 더있다! 한명 더있다! 에엥에엥에엥에엥에엥에엥에엥에엥 이의엥에엥에 그러지 않습니다. 일어나세용. 보은놈이 떠있다. 조심하라. 아이아이식니다. 아이아잇 어엌! 여기여기! 총알이 없습니다 분대장님 아아아아 어어 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왜케 많아 하하하하 아 여기가 맛집이었던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이 잘하는 집인거 같습니다 원래 손님 많은 집이 잘하거든요 딜은 1등 딜은 1등 좋구요 아야 군대 없이 제대로 하죠 1등 한번 하죠 우승기 싹 1등 합시다 1등 하러 갑시다 사나다님 이 계획으로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근진할게요 제일 잘하는걸로도 할게요 알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초반에 1등해서 하하하하 mosque 하하하하 못alta 우와 멋있따 저거 와아 우아 상정 herum지 님 있었는데 어 잘못봤나 사랑nom 이리ead 이리아 가방 아멘 지금 우승기가 아니라 우승.. 우승을.. 뺀다는데? 우승기를 뺀다고? 우승기를 뺀다고? 할만해 별거 아냐 갑시다 어? 자동님 주세요? 그러죠 어디서 이렇게 빼야되니까 자동님이 하는게 맞아 맞아맞아요 맞죠요 오케이 준비 간요 어디로 갈까요? 어.. 어 여기 지금 뭐라고 지켜져있는데 뭐 갈 수 밖에 없네요 오케이 뭐 하시는거죠? 음악 따라하는 중에요 바로 바바바바바밤 딩 똥 Tin ㄅ 똥 ㄴ ㄴ 적 발견 ошиб unesissy mat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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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요녀석 요녀석 어 우리편이야 우리편 놀라지마 우리편이야 우리편 이쪽집에 둘 저기있다 아잇녀석 어 어디서 어디서 불쌍아들이 말이야 어? 어 돌아버린것이야 저같은데? 좋아 쓰러트렸어 내가? 아 죽여버렸고 이 녀석 간다! 허어어엇 시놀이! 하아악 야 안해있어 안해있어 얘 문늘고 나올라는데 내가 놀라그래서 다투고있어 나이스요 클리어 클리어! 릴로딩 좋다 흐흫흫 좋습니다 좋았어 더없나? 발소리 뭐야? 아직 파밍초기라서 김도니 저기 긁고있어 접시 어 접시 정말 어렵다 경탄 경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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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탄? 내가 줄게 경탄 여기 둘이야 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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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으로 들어가 집안으로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문 문 닫어 문 엄마 깔았어 울 수도 있어 제법인데 녀석들 하나 더 있어요 뒤쪽에 뒤쪽에 경탄 경탄 어 나 아까 버렸는데 바닥에 아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다른 놈 있는 듯 다른 팀 나 지금 먹을 게 없어 혹시 먹을 거 있으신 분 자 우리 탈출합시다 자 탈출 자 이거 타시면 돼요 그냥 이거 이거 타고 오시면 돼요 자 포탈 깠어요 포탈 오케이 오케이 저 포탈 깜 빨리 깔아줘 아 지금 포탈 열릴 거 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와 쏙 왔어 쏙 왔어 쏙 왔어 빨리 열어 쏙 왔어 쏙 왔어 빨리 열어 쏙 왔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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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도 올 수 있다는 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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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준비 따라오면 죽여 안옵고 안옵고 쫄보아야 쫄보아 와우 어 이제 오오 밑에 왔어 왔어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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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아잇 얘네 두명 나왔어 여기 한놈 여기 두명 여기 바이쪽에 바이쪽에 미행이 이놈 쏘고있어 잡을수있어 잡을수있어 쪼냅이야 쪼냅 나 트리플테이크로 죽인다 어깃다 어? 아니에요 으악 힘도 쓰러졌어 으아악 아아아아 자동 베리 으악 분대 전멸! 첫 취향 플레이어 S E E T A N 매치 나가기 매치해서 나가시겠습니까? 예! 로비 연결중 쩜쩜쩜 화나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읽은거야 스패스 계속하기 준비 아 근데 정말 좋을거 같다니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 지금 읽은거야 메뉴를 읽었어요 메뉴 아 거기서 나와버린 포탈로 아 아깝다 처음에 우리가 이겼는데 잘 싸웠는데 우승 못하겠는데 두번은 음 해보죠 할수도 있어요 도 다음에 퇴근 뭐야 그래도 우리 열두시 반까지는 할거거든요 아직 한시간만 남았습니다 네 우승한번 더 하죠 네 우리 열두시 반까지는 할거기 때문에 아네 전자실기님 21개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기 딱 뺐는데 덧못해 10 11 12 저 공캐갑니다 미라지 아 포스틱 미라지 아 그래 담에 미라지 해야겠다 저거 뭐야 숫자만 많아 숫자 많은걸로다가 다 끼워놨어요 그냥 왠지 잘해보임 와 90킬있다 자 이번에 우리 안가본데 한번 어때요? 뭐 이런데? 아니면 뭐 저런데? 고!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하자아 예스살 오고 띵뚱 띵뚱 오 상자 먹어주고 어 플랫라인 나버렸죠 먹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버리자 자 오케이 들어가야지 뭐 없나 여기? 흠 어 총소리 들려 올라가야되나? 오 샷건 어 어 감사합니다 뽀마빠님 응 너무 가난한데? 이쪽에 먹을거 있고 이케 응 어 또 집으로 가야되면 될거같은데? 좋아요 먹었고 집으로 가야되면 될거같은데? 쑠 싸운다 너무 가난해 죽여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저 투베디기 간다 저 투베디기 간다 좋았고 어 일로 갈까요? 우리가 갔던 데인가? 저 앞에 총소리 나는데 이쪽으로 갈까요? 일로 가는 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교각으로 가도 되긴 할 것 같아 어차피 자기장이랑 같이 갈거면 근데 자리잡게는 이쪽이 낫지 않을까 모르겠다 아무데나 가자 바람 부는대로 늪지대 늪지대? 원이 저쪽이니까 아 근데 늪지대가 나오기가 힘들어 저기는 들어가면 그렇지 아래쪽이니까 음 갑시다 빨리 아무데나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늪지대로 어 늪지대로 오케이 여기 근데 왜 다 반대로 가 어디지 어디지 아 여기가 아닌가 뒷쪽 어 어 저저기 늪지대로 늪지도 쪽에서 누가 지금 살린 것 같은데 살렸어? 비행기가 방금 났어 뭐 어떻게 가지 그러면 가자 죽여버리자 가자 에잇 에잇 먹을 것도 있네 파밍 안되서 어? 뭐가 보인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긴 일단 파밍 안됨 어 내려온 소리 났는데 여기 밑에도 먹을 거 있던데 여기 밑에 내려가면 어 뭐야 에너지 탄약 되게 많아 나이스 오 떨어지 뻔 헬멧 어 1레벨 헬멧 실드 좋아 총소리가 들렸는데 근처에 사람이 있어 여기 있다 자 가방 여기 여기 저 보급 떨어졌어 보급? 아 저기 지금 찍은데 눕지 쪽에 아 눕지가 이쪽이고 내가 찍은 데는 여기 습지 쪽에 그니까 그 뭐야 메딕 보급? 오오 총소리 앞에 저 앞에 우와 됐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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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우님 근처 조심하세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우기보 Riddle 오옷 구원 오케 하나 더 하나 더 잠깐만요 살을게요 살려지세요 나이스 샷 예 밑에 밑에 어어 다른 군덴가? 아 다른 군덴나 끝이 아니야 저기온다온다 저기온다 으어어어 방패 계단에 있어 계단에 딸피 딸피 자동이 다 해줄거야 자동 응원해줘야돼 자동 응원해준다 내가 노래 불러줄까? 바람이 날리는 뒤에 있어 자동 뒤에 있어 아 뭐야 몇분데야 도대체 이거 아 이거 3분데 있었는데 방금 아 다른팀이 있네 아 방금 몇분데야 도대체 아 네 부르동님 15개월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그니까 이게 총소리 들리지 않아? 사방에서 다 모여들어 그냥 너도나도 그거 뒤치기 할라고 싸우는거 이득볼라고 다 총소리 난대로 다 모인다니까 아 저집이 잘하는구나 나 더 끼워야지 아 까비 아깝다 다 잡았는데 그쵸? 아 잘 싸웠는데 바드 바드하자고 아 내가 1인분에 써야돼 아까부터 너무 구덱이야 원래 한명 죽으면 같이 지원해준 다음에 하면 되는데 깨져오니까 아 이게 총소리 듣고 오더라구요 계속 몰려들어 계속 그래 미라지 해야겠다 역시 우리에게 태준이가 빌려해 태준이 발사? 이거 한 눈을 닫고 아니면 두 눈을 닫고 아니면 두 눈을 닫고 왜 이럴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전에 한 두시간 내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맞다 나 패스파인더 한번 해봐야되는데 좋아요 맞다 패스파인더 아우 아우 아홉시 반쯤에 아 쫄지마 별거 아니야 가자 자 아무리 잘해도 결국 인간에 불과해 우리는 어디로 갈거냐면 어 저기로 갈거야 여기 오케이 저기 김두돈님이 자리 정하면 좋은거 같아요 사람이 없는 곳은 잘 알아 제가 원래 전투 오더는 자동힌미하고 저거 후미진 곳을 잘 알아요 제가 네 그렇지요 우리 뒤쪽으로 가면 따라가고 저절로 가세요 저절로 가세요 띄워띄워무지 않나 동굴 안에 여기 상자가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좀 띄엄띄엄이 있어 여기 좀 띄엄띄엄이 있어 여기 좀 띄엄띄엄이 있어 홈이 나와야되는데 저기도 있다 여기있어 저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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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오 여기 아무도 안왔는데 오 여기 아무도 안왔는데 오 이 사람 사람있다 여기있어 사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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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동 일로 온다 어떻게 자동을 기다리자 가고있어 거기 그쳐 백미터 이 집 앞에는 먹어도 될 것 같애 빨리 먹고 여기 먹어도 될 듯 죽이자 도착 아무것도 없지 하나도 없네 다 먹고 갔나 여기있다 여기있다 막아있어 딸피 딸피 내 딸피 어디? 어디? 갈까? 두놈 죽여버릴까? 한놈은 반피 한놈은 실드 까짐 죽여버리자 오케이 그럼 회복 중 회복 중 여기 둘 여기 둘이야 둘 회복 중 회복 중 어 여기다 여기고있다 김도 가고있어요? 들어왔어 침투했어 오케이 들어가자 침투했어 침투했어 극단기 잡았나 이거? 여기있어 아래쪽에 아래쪽에 잡았어? 죽여버리자 이녀석 죽어라 죽어 죽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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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뼈 부러실라고 이 자세를 죽어라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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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잡았다 연녀석 다담았어 아 내 죽여 어렵지 오케이 우리가 잘한다니까 우리 좀 해 나쁘지 않아 좀 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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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동아저씨 기분좋구나 아까부터 좋았어 오늘 완전 너무 행복해 막걸리 한잔 하신 것 같아 아 뭐야 무슨 그런 아들이나 딸 같은 발언은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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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버지 기분 좋구나 이거 이런 느낌이야 오늘 오늘 아빠가 기분이 좋았다 좋은일이 있으셨나 보다 기 wszyscy 창피엘 하하 차라리 흡록을 먹는 게 낫 수도 있어 야 papa 이게 아 근데 총알이 없네 이거 아 조졌다 그냥 가자 다리 총알이 동작 cul알일 쇼 적지 안테나 발견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위에 있어요 어디 어디 어 잠깐만 아 랜덤이구나 이거 아 랜덤이구나 여기 있네 12시 반까지 올라갈까?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이거 랜덤 피트야 피트 김도 피트야 어 피피 아이 좋아 세사리 솔솔 빨리 내려도 되는데 와데카솔 이쪽에 테마 없어 총알이 없네 어떡하지 여기 여기 경탄 갑시다 경탄 경탄 여기 중탄 중탄 여기 아 에너지탄 여기로 가자고 오케이 중탄? 중탄 어디 그냥 빨리 가던데 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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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고 갑시다 수리감 되게 좋아요 가자아 호잇 호잇 그리고 집안에 있으면 맞아 자동 집안에 있으면 엄청 좋아 어 가고있어요 오케이 여기 바람에 날아가죠 오케이 여기도 접시가 없네 저거 집안에 있어도 터지고 그리고 벽에 붙어가지고 사람한테도 붙일 수 있고 암테나가 매배 몇 개 없더라고 빨리 빨리 터졌어 자 태... 태준이 먼저 보내고 갑시다 우리 가라 출동 여기 실드 파란 실드 자동 히트세요 오케이 자동 먹어 자동 어? 로봇 다 중탄 많으신 분 중탄 좀 나눠주세요 헬메 없는 사람 이거 드시고 중량 탄환 한 잔 레벨 3 어? 이게 과연 나한테 필요한템일까? 아... 일단 먹어두자 저 밑에도 아이템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어 저기 에어드랍 나온다 오? 이거 왜 안먹었지? 별거 없네 얼터네이터? 오케이 그래 경탄으로 SMG도 나쁘지 않지 아 잠깐만 이 총을 이렇게 바꾸면 안되지 정신차려 내가 앞에 에어드랍 떨어졌어 에어드랍 떨어졌어요 네 그것도 없다면 우움타지 어?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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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지? 아군거 아니 뭐야 어? 발소 랜덤 에어드랍 뭐야 사람이야? 어? 여기 사람 없는거 같아 먹어볼거야 저격종 스나이퍼 나 램프 벗고올게 오케이 정차 중 으어억 그 크레이그가 뭔가 피닉스들이 있네 그거 좀 전설 저격종 뭘 빼고 넣지 이게 열났을걸 크레이버 올터네이터도 잤쓰면 좋지 피닉스 하나 드실분 난하나나나나 죽었을때 다시 살아라 맛있쩡 아 왜 안먹어지지? 필드도 먹고 조그만거 주사기 남는분? 으으으음 하나 여기 어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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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오케이 도왔습니다 이번에 또 1등하겠구만 두번은 해야죠 아 물론이죠 으음 랩링 여기 접시 없나 접시? 접시 접시를 펴다라 접시? 어 사라졌네 그 맵에 몇개 없더라구 여긴 없는거 여긴 없네 저 바깥에 바깥에 다 있었네 음 원안으로 갑시다 가자 예 어디야 잠깐 뭔가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자동 빨리가 여기 여기 가고있자 같이가 자자자 풍얼냥님 네 같이가 오케이 오케이 샷건탄 열발만 같이가 샷건탄 샷건탄 기다리고 있음 같이가 여기 털림 우리 물이 뭉쳐서 뭉쳐서 이동해야돼 뭉쳐서 여기 일단 털림 뭔소리지 자 풍얼냥님 자동 이리와봐 자동 올라와봐 자 여기 모여보세요 자 제가 이 게임 무조건 이길수있는 방법 알려드림 자 이게 전방이 360도죠 아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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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20도씩 120도씩 맡아 이렇게 어 그럼 이거 무적이야 이거 무적 포메이션 이러고 이동하면 돼 우리 이러고 이제 우승한다 이거 어 120 등을 못쳐 어 트라이앵글 포메이션 트라이앵글 어 각도가 빗나가잖아 각도가 어 어 아 이거 무적전략이야 무적전략 소로 소로의 등을 소로의 등을 소로의 등을 우주방어 어 이거 우주방어죠 어 접시있는데 아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접시 아니야 맞아맞아 어 맞아? 아닌데? 아니야 저거 쓴걸거야 지금 표시가 없어 표시 없는건 아니 어 그래 쓴건가 쓴건가 어 쓴건가 아닌거 같은데 어 쟤 있네 표시가 있대 접시 있다니까 왜 또 있지? 왜 있다가 맵에는 없는데 왜 또 있어 아 우리한테는 안보이지 우리한테는 안보여 우리한테는 아아 저 로봇한테만 보이는구나 어 한번 해보세요 아 맵이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동하는거지 자 우리 자 우리 뿌찌 우린 미리 알 수 있다 어? 뜬거야? 왜 안뜨지? 고장났어요? 잘 안돼요 잠깐만요 이총사 어디에요 거기 어어 역사 계속 계속 눌러드셔야 되나? 이..이를? 아 계속 눌르고 있어야 되네 어 누르고 있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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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땅사로 가자 우리 바로 앞이네 바로 앞에 근데 뭐 굳이 근데 가긴 가자 일단 이동합시다 다음 건물로 약간 가장자리로 가장자리로 가자 적용 좀 센 것도 있으니까 가야돼 약간 높은 대로 우리 로봇 있으니까 높은 데로 가서 여기 타워 여기가 제일 높아 우리 높은 데서 쨔자 아 네 민찬군 7림 14개월도 그만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이거 패스파인더 있으면 무조건 높은 데로 가야돼 이점을 활용해야지 어디가 제일 높다고? 가자 가자 왜 모여서 가야돼 우리 트라이앵글 포메이션 잊지마세요 무적전략이니까 이거 흉염할때 그거 쓰면 무조건 이겨요 요탑? 모여서 이동해야돼 간다 제트할게 아니면 여기도 올라갈 수 있으면 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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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 올라가자 여기 어디다 야비롭게 설치되는데 모르게 올라가자 올라가자 설치했어요 가자아 어 누르고 있어야지 누르고 있어요 나만 떨어졌어? 내가 패스파했는데? 오케 어 뭐야 어 볼파인데 이거 괜찮겠어? 아이 괜찮지 여기 참이 안됐어 참이 안됐어 저기 참이 안됐어 저기 나 총이 SMG랑 도심 그 마지막 모습이었다 흫 어머어머 자리 여기 되게 좋아 진짜야 진짜야 어마할게 올라오세요 건물 뒤로 돌아 건물 뒤로 돌아 어마하고 있어 지금 야 우리 양각 잡혔어 우리 우리 양각 잡혔어 내려갈까? 여기 여기 지금 두 군대가 우리 주시하고 있거든 그냥 여기 위에 있자 우리 올라와 올라와 영태쿤 적욕으로 죽였구만 여기 자리 되게 좋아 여기 자리좋아 자리좋아 여기 폭격을 못 던져서 오른쪽에서 쏜 애는 어디지? 자자자 어? 자 나 올라오는거 보고 있을게 뒤에서 오는거 보고 있을게 사중격계 사중격계 트라이앵글 포메션 여기 저기있어 뭐야 야야 저 지금 SMG야 중장거리 교전 안되요 저는 저 중장거리 교전 안됨 아 이거 도중경하라고 어 핸드시야 실드 다 날라가고 죽여 말이야 실드 채워야돼 쟤네도 양각일듯 어디야 아 아 둘리 엄마빠 저기있죠 저기도 있어? 어? 실드 실드 풍립 실드 실드 근데 죽여도 의미가 없는게 좀 가까이 오는 중이잖아 달리기 시작하면 아 숨어있기때문에 보지 잡을 필요없다 나 우리 피싹이 있거든요 도망갈 로프 해놓을까? 로프는 미리 해놓으면 안돼 갈때 해야돼 어 저저런데 어? 미리 해놓으면 계속할수있으니까 이득 아괜찮아괜찮아 이득 맞어 저기 나 가있을까? 실드 날라갖고 어? 우리야 우리거야? 어 자동이 소환했네 어 자동 소환했어 이놈들 여기로 이동했는데 이쪽으로 저기여기여기여기있다 자동은 그 말을 끝으로 돌아오지않았다 내가 돌아왔다 온다 일로 이쪽으로 저기 많이 있네 어 근데 나 중장거리 교전이 안돼요 중장거리 교전이 안돼요 나는 근접 나 근접 공격 어 저기도있어 아 다운 저기도있어 애들 저기도있어 저 뒤에도있어 애들 우리 뒤에도있어 여기여기도있어 여기때라고 여기 쟤네 싸우라고해 아냐 높은데라 괜찮아 포위당해도돼 단지 걸리는건 이 밧줄이지 이쪽 이쪽 나 조준하지 말고 쏴야겠다 이거 난 조준안하고 쏘는게 나을거같애 차라리 다섯발인데 아낄까?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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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쓰지마 지금쓰지마 오케이 나 아껴 아직 다섯분데나 남았어 오기 쏠필이 없어 나 좀있으면 궁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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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처럼 여기다가 거미줄처럼 아 근데 이게 우리 적들도 이거 탈수있어가지고 조심해야돼 올라오는게 이거밖에 없어 샷갓으로 죽여 올라오면 피스키퍼로 죽인다네 어 올라오면 피스키퍼로 죽인다네 다리 안좋으면 이동할게요 아 자리좋아 지금 완벽히 좋아 자리완벽히 좋아 좋아좋아 자리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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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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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좋을때 여기도 여기도 애들 아까 봤어 뒤에 조심해야돼 하아 실드 날라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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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태야 영태 다 썼어 한 발이야 이제 영태 끝났어 실드 날라가고 잠깐만 이거 가지신분 어 잠깐만 누가 떨어졌는데 다른 총알로 바꿔야돼 다른 총으로 총알은 다시 못먹죠 네 못먹어요 총알이 여기 여기 발견! 발견! 여기 발견! 발견! 안 돼! 버려져 있는게 좋아 쫓아내 쫓아내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총알 학교 어 학교 총알 학교 총알 학교 필살 있으면 우리 다 맞는거 아니야? 피살 못 던져 끝까지 못 던져 여긴 있다 여기 밧줄 타고 올라올수도 있겠다 애들 밧줄 타고 올라오는거 조심 밧줄 타고 올라올라 그런다 야 올라올라 그런다 야 건너갈게 에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폴랭님 건너오세요 거기 위험합니다 이쪽으로 이거 타고 가 딸피야 딸피 저기 사 나무 쪽에도 하나 있었어 아 이제 올라오면 올라오면 잡아야지? 올라오면 잡아야지 아 우리 다시 건너가자 다시 건너가자 어 올라오면 잡아야지 템파밍하고 오게 총 하나 갖고 오세요 중탄 중탄 미안해요 이쪽에 소리 난다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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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해줄게 업무 사격 여기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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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낼까? 쫓아낼까? 야 기다려봐 쫓아낼까? 저 애들 간다 저 애들 간다 반대쪽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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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이쪽에도 있었는데?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고 다음 자기장 보면서 갈까? 가본데 그래 우리가 높은 데 있으니까 피스키퍼도 있잖아 우리 피스키퍼도 있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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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왔다 나왔다 아 너무 아파 잘 맞춰 쟤네들 아 초화롭다 중탄 쪽 있어 중탄 중탄 나 중탄? 나 경탄밖에 없어 중탄 있어 80개 배싸가 들어갈게 오케이 오케이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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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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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여기다 여기 얘네들이 이거 타면 안되는데 저기로 내려갔어 저 밑으로 오케이 내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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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우리 너무 너무 이렇게 그 탄 소모하지 말자 지금 우리 좀 맡겨야돼 여기 어떻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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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탄 좀 맡겨야돼 원이 여기야 원이 여기야 이따가 그거 응 총알 총알 금앗어 총알 금앗어 총알 금앗어 이제 총알 아껴야돼 오케이 총알 내 총알? 나 200발이야 내 총알? 나 200발이야 터치했네? 우리 미리 가있을까? 아니 천천히 가 천천히? 어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수류탄? 수류탄 던져 수류탄 어디다 던져 자동 조심해 어 먹고있어 내가 엄호해줄게 먹고있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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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호만 안 돼 엄호만 안 돼 엄호해줄게 자동이 올 때 슬로프 하나 뭐 2배짜리나 3배짜리 있으면 올 때 올 때 메로나 메로나 나는 더블 비앙커 어 더블 비앙커로 하고 메로나 하나씩 18초 18초 우리 그냥 가야될까 총알 도 많이 총알 도 많이 경... 나 경량 오케이 오케이 3분대 우리 빼고 2분대 좋았다 이거 이거 우리 이제이 가자 이제이 어? 우리 우리가 먼저 싸우지 말고 교전 일어나면 가서 확 쓸어버리자고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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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장 아파 뭐 안살줘 가자아 가자아 어 지벙지품대 아아 나 신경쓰지마 나 신경쓰지마 아 이거 녹아버졌다 이거 수비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인물이었네 쟤네 쟤네 자리가 더 좋네 300킬? 어? 300킬이었네 어쩐지 로프에 있는거 잘 맞추드만 아 나 템 못 권다고 쟤네들 지구에는 못 봤어 아 이 게임이 MMR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막 고인물들이랑 그냥 나같은 사람들이랑 막 랜덤 매칭 해준데 이게 이게 아니 방금은 어쩔수가 없었어 그게 맞았잖아 나 아 떨어질거 그랬나 그냥? 아 그냥 뛰어내릴거 그랬나? 아 그랬어야 되는데 아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당하긴 했는데 아 진짜 아쉽다 저 팩 하나만 까고 갈게요 아 재밌다 구리다 스킨 왜 이렇게 구린거만 나오지? 전설 안나오나? 어 어 지금 패스파인더 스킨 이쁘다 이거 유니콘이에요? 네 흐흐흐 졸라고 가자 저 얼마전에 그 미친말게임 하시는거 봤어요 쉬운게임 몇시간만에 깼어요? 10시간만에 깼어요? 10시간만에 깼어요? 아 잘 안되더라구요 이게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멋있다 베네포디가 게임을 잘 만들어 김누님이 잘하시더라구요 그런게임 아 저 저도 저도 되게 오래걸렸는데 몇시간 넘게 한거 같은데 똥깽 편한정도 똥깽 편한정도 똥깽 편한정도 여기 그럼 클럽 다 깬사람네 깬사람이랑 말 섞으면 안되는데 다 깼지 나는 점프마스터다 저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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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인간 찢어버린다 그게 김이에요? 도에요? 뭐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도같이 펑커 버스터로 간다 펑커 버스터로 간다 펑커 버스터로 간다 펑커 버스터로 간다 이게 도구나 아직 김이야? 그게 뭐야 가자 이번엔 지금 물 올랐거든 한 번 한 팀 내려가보시죠 한 팀 있어 내려가보시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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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이끌어 들어갔어 화이트 화이트 이끌어 들어갔다 안쏘게 들어온다 이거 들어온다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아아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 문 열렸다 어 문 열렸어 그럼 이쪽으로 안 들어간거? 그럼 한 집으로 들어갔다 나온거야 지금 한 번 들어갔다 오! 있어 있어 뭘까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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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약간 뒤로 빠지면서 써 아이템이 파밍 구대기 이렇게 빠지면서 써 이거 지금 무기가 없어가지고 이거 아니 안 맞어 스카운트 왜 이렇게 늦지 저 위로 올라가 위로 위로 적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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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날라가는걸로 타고 와야겠다 여기가 아직 안 먹었어요 여기도 나고 어 로보트 소리 나는데 그러게 로보트 소리 나는데 왔어 따라왔어 따라왔어 이거 따라왔어 어디 지금 있죠 여기 도와줘 어어어 안돼 나 처형 나간다 알았어 몇명 341킬이야 에임 9대기 341킬이라고? 죽는다 애visor 이 새끼들 저격 저격인 것같다 tries 숨어있다가 구하러갈게 욱재가지마 구할수있음 애들갔어? 흔적찾고 있다 gr 다 mast 안망 would 정확 잘해 음 이거 나, 나중에 이거 MMR 나와야돼 좀 못하는 사람들끼리 해야지 너무 지금 고인물들이랑 매친데 아싸 이겼다 김돈님 이겼다 22 어! 졌다 고조금을 드립니다 아네 고구마고라니님 많은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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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다가 할걸 1등 못하나봐 와 진짜 아까금 진짜 운이 좋은거네 진력이죠 영원히 할수도 있었네 자동님이 그때 7킬 했었던데 1등할때 완전 미쳐가지고 우리가 겨우 1등하고 지금 큰일날뻔했네 아까 1등 못했으면 이 말에 지금 심히 공감하고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저 이번에 블러드하운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방갈고 올라 방갈고 올라 어 아 그러면은 음 여기서는 블러드하운드 레이스 분명 대머리받는데 그 스킨중에 대머리 스킨이 하나 있어요 그 있으신거 아니에요? 바꾸신거 아니에요? 어 지금 안바꿨는데요? ㅎㅎㅎ 次 50킬 좋다 아, 나 스킨이 없어. 버그로 나온 걸걸? 아, 이게 버스를 타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버스 못 타고 기사님 막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거든. 버스도 탈 줄 아는 사람이 타야지 탑승을 잘해요. 버스 중에서 못 내리는 버스도 있더라고. 문이 없어. 문이 없어. 저, 대로 가요. 집으로? 아, 저기 비행기로? 아시죠? 저희 배에서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배에서 절대 안 내려. 자신 있어. 어, 어디야? 어디야? 비켜서 내려봤어. 내려졌어. 어. 이따, 이따. 이따가 만나요. 아, 이따 만납시다. 나 파밍하고 내려갈게요. 혹시 적군 있으면. 하지도 못했어. 아, 잠깐만. 왜왜왜. 어, 어디냈어. 어디냈어, 어디냈어. 말을 어디냈어. 내려가자. 내려갑시다. 여기 접시 있다. 제가 있는데 옆 접시 있어요. 오케이. 어딜 가셨지? 저기 있다. 아, 나 파밍 끝. 벌써? 혼자서 다 먹었어? 예, 비행기 있는 거 다 처먹고 내려옴. 오케이. 아무도 안 난나봐. 싹싹. 싹싹. 싹싹 긁어먹어. 여기 싹싹싹. 꺼어엉. 꺼어엉. 여기 접시 있어요. 접시. 여기서. 어, 잠깐만. 여기서 밭소리가 느리는 것 같기도. 아, 니가 알았구나. 어, 여기 안 열린 상자가 있네. 뭐지? 여기 실드 먹어요. 자룡님. 파랑. 파랑 중. 아, 윙맨보다 차라리 저게 낫지 않을까? 오잠비크? 개모 쏘는데나. 뭐야, 다들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마을로 왔어. 날갔지. 얼터네이터. 그래, 이걸로 가자. 아, 내 시공의 방란자님이 쉽게 하고도 보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파밍 했었지. 아, 윙맨이 맞추기만 하면 쎄거든요. 맞어. 맞추기만 하면 쎄더라고. 쎄더라고. 못 맞춰서 그렇지. 무글보 같은 거라. 어? 어, 멋있다 이거. 저, 저 영웅 레벨 스킨 있음. 그 무기 스킨. 2% 확률로 뽑아봐. 뽑? 나오는 그런가? 파밍이. 파밍 꼴 있는데 애들 아무도 안 왔네. 이거, 이거 머리 맞추면 쎄다고? 허잇! 에너지 아모야. 에너지 아모야. 딜을 바래줘! 한테나 짱! 음... 가방이 없네, 가방이. 어, 가방이 없냐. 가방이... 레벨 3? 가방이 없네. 일반 개머리 반. 가방, 가방이 없네, 가방. 아니, 가방. 가방이... 총 필요해, 총. 가방, 가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못 간다. 가방. 가방. 아, 가방. 총. 빠륵, 짱. 가방이... 총 필요해, 총. 가방이 없어. 아무 종이나. 흠... 흠... 공맨은 괜찮은데, 하나가 이게 꾸졌어. 오! 찾았다. 가방 샀어. 얼티밋 보면, 저 주세요. 보급하게. 자, 햄록으로 맞고. 얼티밋 오케이. 어? 햄록? 없나? 햄록? 어, 저기 경량총 있으면 좀 주세요. 엽. 총알이요? 아, 총! 아, 총! 응. 오케이. 헬멧. 옵직. 옵직. 어? 산대위. 레벨 2. 쉴드 라. 샷건이 필요한데? 총이 없어, 이씨. 이거라도 들어야 되나? 어? 다가. 잘 있지. 오. 후... 으음. 오, 깜짝이야. 우리 편이었잖아. 프리파밍했다 이거 우리.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아까 마지막에 맞... 상대편이 너무 고인물이었어. 어? 샷건 있다. 여기. 피스캐퍼. 이거 먹어. 정류 찍고 있어. 피스캐퍼. 피스캐퍼. 통소리. 통소리. 저, 저 중탄 되게 많이 남거든요. 중탄 필요하신 분. 아니면 중탄, 중탄총 있으신 분. 아, 나 윙맨으로 가야되나 그러면? 아, 나 중탄 되게 많이 나와. 프린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바꾼까? 총 아까, 여기 어디 샷건이 아닌 것 좀 있었는데? 그냥 딘총. 잠깐만. 여기, 여기 애가 있고. 이바에이트. 아, 조준경 그냥 쓸걸 그랬나? 어, 꾸신거. 이걸로 가야겠다. 아, 나 고맙다. 나 고맙어. 아, 네. 특별 취급자님. 6개의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해줘요? 어머. 자동 이거봐. 자동, 자동 이거봐. 호잇. 오, 칼. 오. 스킨. 오, 스킨. 오. 커버 찾아. 아, 디보지션이 없는데 별로 아니잖아. 총소리. 총소리나, 총소리. 죽여버릴까? 죽여? 죽여버릴까? 죽이고, 걔네들 가지고 있는거 뺐자. 가자. 오케이. 가져왔네. 어, 올라갔네. 두팀인데. 계속 두팀. 작방 소리 아닌가 이거? 어, 아주 뭐가 아주. 참. 축제가 일어났는데, 저기? 여기가 뒤에 싸우고 있다. 조준경 가져올걸. 후회된다. 안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여기다. 구경만 하고 올게. 구경만 하고. 구경만? 좋아. 그러면 내 포탈 여깨 여기다. 포탈 여깨. 오케이. 오케이. 자동 어디야? 나 지금 위에 있어. 우리 공기기 있어. 자동 여기 포탈 여깨. 오케이. 아, 근데 애들 지금. 사이즈가 오고. 열었다. 저거 타면 뒤로가. 나무, 나무. 내가 지금 나무. 나무 때문에 안 부어. 흠. 둘다 건중이야. 난 지금. 불안한데? 불안. 안 가는게 나을 것 같아. 잠깐만 우리 안 가는게 나을 것 같아. 나오는 애들 잡자. 오케이. 나오는 애들. 어, 나오는 애들 잡자. 그래플링은 땡긴. 온다. 린 온다. 오케이. 키도 좀 땡긴. 나도. 빠지는게 나. 쭈웅.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우리 편도 안 보이네. 이거 스킬 쓰면은. 에어드랍 소리. 지식이 늘었다. 저기 에어드라. 오케이. 샷건 한 번 들어야 되나. 샷건 있으면 좋아. 이 샷건 왕게임이라서. 샷건 있어야 돼. 뭐야. 잘 못 올렸어. 잘 못 올렸어. 이거. 중거리 조종격이 안 깨지는 건가? 샷건 draw 총이 없어. 난 저 좀 갈께 일단. SMG라도. 샷건 아래로.. SMG라도 드시는 게. 모르겠어요. 샷难 emer EV á Sargon 끔 등산중이야? 어다다다. 팅 천 تھ 사람 lö how 죽여? assou 죽일까? объяс 나 둘 둘 둘 셋 셋 나 본거같은데? 나 눈 맞춘거같아 탁 올라간다 탁 올라갔다 어 일로갔다 어떻게 올라갔어 여기 위로 올라갔어 어떻게 가지? 어떻게 할까? 아 이거 지금 우리가 위쪽에 있어 쟤네들 위쪽에 있어 거기 있어 이거 잠깐만 우리가 좀 불리한데 위치가 여기 위에 있어 저 뒤쪽 집라인으로 갈까?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럴때가 아니야 내 말을 잘 들어봐 우리 공군기지로 가야돼 지금 여기서 시간 끌지말고 어 공이 나 포탈 있잖아 나 지금 포탈 10% 남았어 빨리 쓰고 못써 못써 아니 근데 포탈 쓸테니까 포탈로 와 자동 구하러 갈까 내가 그냥? 나 몰라 나 몰라 아 그럼 포탈을 그럼 포탈 여기다 여깨 3% 남았다 2% 빠져나와 아 그냥 가자 빨리 가자 2% 빠져나와 2% 빠져나와 어떻게 돼? 위낼 안돼 위낼 에임드라야돼 어떻게든 2% 빠져나와야돼 어떻게든 2% 빠져나와야돼 가자 우린 빠져나가고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근데 이게 과연 오른선택이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자동 탈출한 자동 런해 런 런 런하면 돼 탈출 탈출 내 구해줄게 내 구해줄게 자동 내 구해줄게 어 내 구해줄게 내 구해줄게 어 내 구해줄게 빠져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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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 포탈 왜 열었지? 가보 같다고? 머리 보인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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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지금 여기서 안돼 어 시간을 시간을 지찰면 안돼 뭐지? 티모넥이 경고 근처에 저격수가 있을지도 몰라 방금 나를 여기있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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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틀렸나?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네 여기 안틀렸네 어 나 궁된다 안틀렸어 여기 실드배터리 요거 1.5리터짜리 여기 안틀렸어? 1.5리터 오케이 1.5리터 어? 먹을래? 아깝다 아깝다 카빈도 있네 있을까? 발소.. 야 여기 어디 어디 어 옆에 건물 발소리 옆에 건물 사람 있어? 오케이 왔다 힐드 날라갖고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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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버렸어 없애버렸다 내가 그냥 한 번에 죽은 거 보니까 혼자였어 녀석 혼자였구만 나 궁색해 그냥 어차피 송소리나 쎄네 오케이 없애버렸죠 뼈살을 분리해버렸죠 다른쪽 없나 다른쪽? 스피파이어? 아 스피파이어 아 이거 얻어걸려 실력이지 2배 4배 여기 머리통 머리통 보라색 어 아 이거 너무 과분한템인데 그래도 먹어야지 스피파이어로 바꾸자 그냥 얘도 얻어놨지 올 중량으로 간다 자 우리 물물교환 한 번 할까요? 중탄 중탄 여기 여기 핑 여기 저기 있어? 킹 있는 쪽에 있어 킹 있는 쪽에 있어 올라가야겠는데 다 올라가야겠는데 parking 유통 호 permanently 에 Nutri 자 우리 모여봐 모여봐 나한테 생각이 있어 잘 들어봐 자동 우리 또 자기장 안으로 갈 건데 Сер경 기원 우리 이거 쓸 건데 나 여기다 열게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그냥 제가 열어 줘 열어 줘 열어 줘 어 제가 열고 그냥 갈테니까 여차하면 치면 돼 나 올 중량이야 그냥 아 저거 타고 갈걸 들어오세요x2 여기로 여기로 밧소리가 난 것 같은데 조심해 갓소리가 들려 오케이 어 진짜 들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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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라고? 여기 있다 진짜 위험한데? 조심해 이쪽에 숨어 이쪽에 사람 있어 갈 소리나요? 잠깐만 이거 진짜 위험한데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여기 위에도 있어 위에도 있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 아니야 아니야 실드 채우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어 일단 들어와 반대로 나갈까? 잠깐만 내가 이거 아니야 난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여기 자리가 엄청 안좋아 발소리 발소리 왔어 싸워 우리 머리위에 있어 우리 머리위에 있어 온다 위에 있다 수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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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머리위에 있어 우리 머리위에 있어 야 우리 좋아좋아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와서 싸워 와서 싸우라고 당황하지마 도망치지마 뭔일 제일 당황한거 같아 다행이야 어디에 거기 자리 구린대 저 도망치지 않아요 저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제 나 위에 있을래 잠깐만 갈까? 가자 아아 어페어페 바로 아비 어페 뒤에 안 돼 시히 회복하세요 회복 신트 배터리 올 수도 있어 싸워 싸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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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드론이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피쳐! 피쳐! 반대편에! 반대편에! 준다! 실드! 실드! 자리에 개구림! 개구림! 저 저 궁 쓰고! 자 궁 쓰고 갈까요? 궁 쓰고 갈까요? 궁 쓸까요?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지금 좋아! 나 궁 쓸 수 있어! 여기! 여기! 들어가! 여기 자리 좋아! 저쪽에 사람이 있었어 저기! 저쪽에 사람이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저기 나쁘지 않아! 일단 여기서 좀 버티고! 좀 버티고! 버티고 앞에! 실드랑 체력이랑 다 채우세요! 저 모자란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제가 보급해드릴께요! 저기 에어드라마다! 어디다! 어디! 어! 어! 여기! 엄마! 어어! 아니 무슨! 아! 잘못! 어어! 오케이! 우리! 바로! 잠깐만! 피기를 찍을께! 잠깐만! 아이고 나 더 앞쪽이다! 나 어떡하지? 명령을 해줘!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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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청자들이 방금 전에 그 자리 개좋은거 같대!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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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저거 뭐야! 누가 살렸다! 누가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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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야돼! 내려오는거 죽여버려야돼! 내려오는거 죽여! 어! 내려오는거 죽여! 내려오는거! 죽여! 죽여! 죽여버려야돼! 죽였다! 나이스요! 죽였어? 저.. 구.. 구 쓰고 저걸로 갈까? 아니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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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오케이! 다 죽음! 야! 우리 먹으러 가자! 저거! 우리 쏠 때 아무도 안쌌잖아! 포탈로 갈까? 포탈로 갈까? 어떻게 갈까? 짐 라인! 짐 라인!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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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쓸게! 포탈! 포탈 쓸게! 어! 갔다와! 갔다와! 포탈 써! 내가 어머할게! 어머! 포탈 써! 자자! 포탈로 들어와! 먹자! 먹자! 파밍하고! 파밍하고! 포탈쓰고 와서 빠져! 위로 올라와! 위로! 다 위로 올라와! 나 여기 자리 좋아! 자리 완전 좋아! 여기! 초알이 없어! 나 그리고! 초알이 없어! 무슨.. 무슨 초알 써요? 뭐.. 먹고! 먹고 바로.. 바로 올라가! 중탄! 어? 중탄! 중탄! 어! 중탄! 나 많아! 갈게! 중탄! 나도 거기 갈게! 돌아간다! 그.. 포탈 타고 다시 왔어! 중탄! 중탄 챙겨가라고? 아! 중탄 챙겨야지! 중탄! 중탄 가져와! 많이 갖고와! 어! 많이 갖고 올게! 여기꺼 또! 여기꺼 또 올랐어! 자동꺼! 오케이! 중탄 많이 갖고와! 아! 많이는 못 갖고오고! 잠깐만! 나도 왔어! 아! 네네! 챙겨가! 챙겨가! 어! 나 왔어! 지금 가야돼! 우리 가야돼! 나 따라와! 여기 중탄! 중탄! 중탄받아! 중탄! 아! 저거 저거! 잠깐만! 그.. 영태랑 같이 가지! 빨리 빨리! 지금 가야돼! 여기 중탄! 중탄! 중탄 먹어! 빨리 돌아와! 돌아와! 이거 꺼신단 말이야! 고장난단 말이야! 가자! 가자! 나 총알.. 마나 마나! 어! 자! 링!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타! 이거 타면 돼! 이거 타면 돼! 이거 타면 안돼! 이거 타면 돼! 이거 타면 돼! 총 꺼내! 어! 여기! 아이야! 누구야! 누구야? 초대다! … 아 쉣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일로 괜찮아 괜찮아 아직 우리 두 명은 살아있어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쟤네들 쟤네들 싸움이 끝나면 어 애들 쓰러지면 가서 다 쓰러야돼 2분대 생존 2분대 생존 뜨자마자 우리 쳐들어가자 어 누가 쓰러지는 순간 가는거야 한분 떨어지는 순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이거 두를까? 어어어 아 나 포탈할 수 있어 포탈할 수 있어 아니 포탈 아니야? 그럼 죽여야되지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좀더 좀더 2분대 생존 뜨자마자 가면 돼 야 미지말라 그거 아 나 안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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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들어가 들어가 포탈? 여기있다 저기 열나마나 어 나 우리 우리 보고있어 우리 발견됐어 우리 발견됐어 어떡하지?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좀만 더 참아 아직 한분대도 안 남아있어 한분대도 안 남아있어 님 포탈로 포탈로 자리 잡을까? 아 근데 쟤네들 우리 보고있는데 우리 어디갔는지 다 볼거야 아마 쟤네 싸울 때 가자 쟤네 싸울 때 싸울 때 싸울 지금 가자 나 갈게 간다 포탈 어딨어 아니 그거 열리면 들어오면돼 좋은 자리로 좋은 자리로 좋은 자리로 오케이 좋은 자리로 좋은 자리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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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뭐야! 김형태! 안돼! 아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내 에임이 조금만 더 좋았어도 내 에임이 좀만 더 좋았어도 2등이다 우리 아깝이 이게 시공이 폭풍인가 아 근데 진짜 좀만 더 잘했어 아 근데 거기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섞어들어갔어 1000딜 넘었네 와 1000딜 넘으셨네 누가? 소멸량님 음 오케이 갈겨가지고 마지막에 아 근데 잘하시는데요? 되게 잘하는데 우리 호흡이 점점 맞아간다 네 나라님께서 24개월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도 그 그 무기 바꾸는 거 잊어버렸어 아 나 나 이거 좋은데 포탈로 왔다 갔다 패스파인더로 왔다 갔다 아 그래 차라리 에바르스 어우 좋아 오 지션님 보이셔서 안개가 좋아 시끄러운 모레즈마니 예 I'm ready for this I'm so ready for this I'm so ready for this I'm extremely ready for this I'm extremely ready for this 우리 레이 대박 아 좋아 펜스파인더 아니 근데 아까 너무 빨리 들어오더라구요 아아 아까 프로다 죽였어 민첩패스 저 저 사실 사실 적취죄로 신고합니다 비행기 있다 비행기? 이번엔 같이 내리자 자 일로 한명 보내고 총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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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요 놈 어 뛰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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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쫓아 쫓아가지마 쫓을 필요없을거같아 쫓아올까? 쫓아올까? 도깨비와 비즈리 쓰는 샷건 말곤 없다고 내려갈까? 내려가자 뛰어내린 애들이 뛰어내린 애들이 지나갔을때 어떻게 갔지? 절로가자 우리 절로가자 우리 절로? 오케이 고고고고고 이거 먹으면서 간다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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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병량쓰는 사람? 병량총을 남음? 난 중량 난 총이 없어 피 채워야겠는데? 피..피..피..피..피 채워야겠는데? 오케이 채워부터 채우고 드론쓰기 아까운데? 드론쓸까? 드론 금방차서 쓰고 진입하고 쓰고 이럴 친구 이 문이 열린건가? 안열렸겠지? 여 집가사 여 집가사 여 집가사 이 집가사 안전한데 이 문자가 소리가 난거같은데? 아닌가? 아니겠지? 주사..야 소리났다 뭐건 소리났어 우리받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닌데? 났어? 내가 뭐올게 주사기 누가 먹었냐 조금만 주사기 여기저기저기 오케이 쉽게 쓸까요 그냥? 어 뭐야 아 이걸 써야지 중요할때 못써가지고 근데 있으니깐 저정도는 쓰는건 좀 에바인거 같애 백패 오케이 갑바가 없어 칠즈 가방 좋았다 구독 감사합니다 홍간도님 고맙습니다 여기 총알 먹을사람 여기저기저기저기저기 여기저기저기저기 여기저기저기저기 죽여버릴까? 죽여? 죽이자 죽여? 가기좀 잠깐만 가기좀 안나 심각한 전지역수실이 우려집니다 아우가 먼저 느꼈다 우리가 먼저 느꼈다 오케이 뭐야 쟤 또 다른 나랑 싸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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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녀석 겁이 없구나 시체가 됐는데 두놈 저기 상자에 두놈 오케이 뭐 스피파이로 바꿔야지 상자 먹고있어 바이디 뒤에 바이디에 둘이야 자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한 놈 바이디에 한 두놈 채 채 채 채 채 쟤는 죽이고 다 먹자 가자 죽이러 가자 내 문제가 더 노래왔어 그러는 거 나 들어왔어 나 잡았어 바깥에 있어 집 밖에 있어 여기 일로 오다 나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또 해줄게 안에 들어왔어 소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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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죽었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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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이야 1대1 1대1이야 거기 있어 온다 들어온다 온다 1대1이야 1대1이야 이동훈 아 또 있었네 우리가 그게 다가 아니었네 한명이 끝이 아니었네 소문났네 야 이거 그 그 뭐지 그 카톡 맛집 어플 뭐죠 그거 카톡 맛집 어플 아 그거 말고 맛집 어플 있었는데 그 이름 요기요에 올라왔네 아 잠깐만 맛집 뭐였지 맛집 어플 배달말고 요기요 맛집 어플은 배달통 망고플레이스 망고플레이트 뭐 스폰이에요? 어 아뇨 여기 맛집 드립 칠라다가 실패한거에요 지금 소문난 맛집 오후 하나 어 보기 série Volks cript 헐 유 를 어코 방송 건 Jenn know 진지하게 가볼까? 라이프라인, 제가 라이프라인 할게요. 그러면 팀플레이에 패스인 패스파인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우승조합인데? 아 그런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겼나?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이렇게 이겨, 아닌가? 아까 나는 지브로터도 맞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왜 먼 옛날처럼 느껴지지? 3시간 정도 됐어요. 아, 예. 오래된 정도. 아, 됐어. 이겼다. 가자. 아, 맞다. 가스맨이 있었대. 아까 가스맨이었구나. 가자. 음, 우리는 저기. 오케이. 여기가 어디야? 습지. 응. 빨리 파밍하고. 옆에 한 팀. 옆에 근데 멀리 간다. 아무도 안 왔어. 열고. 벗고. 얼터네이터 좋구요. 그치. 그치다. 그치. 여기 파밍하고 있어요. 여기. 총 먹었구. 오케이. 얼터네이터. 내가 먹어줄게. 오케이. 다 동님이 국목급 초코넷이라면 김돈님과 풍님은 민트초코와 제주알라봉 초코겠군요. 아, 그러고보니까 뭐 또 이제 또? 발렌타인데이라고 또 뭐 막 설레발치고 있겠구만. 아, 2월인가? 저, 저 그런 상수료에 넘어가자. 그럴 기타일이구나. 여자친구들은 없으세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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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없지만, 없지만 생길 확률이 높다. 그것만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김덕님.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반대고 있다. 반대고 있다. 아, 아, 예. 이거 먹고. 그럼 다음 이걸 얼티밋 스티일 초콘제 먹고. 방송하시나 바빠서. 업이, 지금 업이 있으니까. 맞아. 방송인들은 좀 사기가 힘들어. 같은 방송인 아니면. 아, 왜요? 파밍하자 파밍.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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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하고. 아, 잠깐만 이거 치죠. 이거였어. 이거. 오, 나이스. 알구고 메인 가자 일단. 이거, 이거. 그래, 난 엘바가 좋아. 오빠 오늘 발렌타인 데이인데. 쏟아보면 한 대는 맞겠지. 알구고가 좋나, 카빈이 좋나? 뭐가 좋을까? 고민을 없애드림. 흐흐흫. 고민의 원인을 제가 없애드림. 아니, 거기서 무슨. 뽑고있어 이거. 장무. 맞아. 김도님은 머리만 다 읽으시면 진짜 멋져지시던데. 언제까지 쌓은 머리 스타일 고수하실건가요? 접시 없나 접시? 모르겠어요. 아, 예. 안이청 놀리겠네. 다시 갔습니다. 김도. 어, 왜왜왜. 얼티밋 이거. 어딨어 어디. 멜프를 얼티밋? 줘봐. 소화해 먹어. 아, 이거 먹으면 지금 황금마차 바로 나온다. 황금마차 오케이. 바로 소환한다. 여기 중량산환 많음. 어씨, 깜짝이야. 중량 그만 먹어도 있다. 온다. 플랫라인? 아, 그냥 이거 쓸래. 어흑.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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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꺼옥 하는 소리 들린거 같은데. 저 아래에서. 아, 가방이. 그냥. 아쉽다. 아쉽다. 응? 또 부르면 되지. 그렇죠. 총소리. 접시 없나 접시? 접시가 어 여기는. 저 가운데 있네. 음. 어디로 갈까요? 잘 안보인다. 글쎄 어디로 갔지. 일단 자기장 안쪽으로 가야겠죠? 나 패살이 있어. 패살이. 접시를 찾아야겠는데. 빨랫줄. 할스토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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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죽일까? 일단 나는 아직 못봄. 자동? 자동 5명. 자동 5명. 자동 5명. 자동 5명. 여기 있어. 죽여버릴까?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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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쐈어. 쟤가 먼저 쐈어. 어디 있어 어디. 그 집에 지금 몇 명 있어. 총소리 들으면 다른 애들이 온단 말이야. 맞아. 냄새를 맡고 온단 말이야. 옥상에 한 놈. 옥상에 한 놈 있었어. 미끄러. 저기. 실드 날라감. 여기 실드. 한 놈 실드 다 날라감. 실드 줌. 뭐야. 네 실드 줌. 오케이. 왔다. 한 놈 실드. 뒤로 돌아왔다. 뒤에 뒤에 뒤에. 뒤로 돌아왔어. 뒤로 돌아왔어. 뒤로 돌아왔어. 뒤로 돌아왔어. 아 뭐야. 잠깐. 뒤로 돌아왔어. 뒤로 돌아왔어. 와. 뒤로 돌아왔어. 와. 다른 놈인가? 아 이렇게 안 맞아. 징그럽다. 다른. 총소리가 역시. 다른 팀에서. 아 내가. 좌우로는 좀. 이렇게 움직이거든. 근데 위아래로. 막 오면은. 힘들어. 이게. 잘 안 맞더라고.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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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움직이면. 좀. 맞추는 편이야. 아 이게. 게임이 너무. 굉장히. 입체적이다. 게임이. 이 3D 게임이. 좌우만 봐서는. 끝이 아니야. 이제. 위아래로도 봐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특히나 이 게임. 낙땜이. 낙땜이 없기 때문에. 갑시다. 1등 한번 갑시다. 정보 좀 하자고. 둘까? 우리 너무. 덤비나? 어. 어떻게. 한번. 간디메타로 한번. 가볼까요? 존버? 비폭력으로? 패스파인더 없는데. 아 있네. 템. 초반에 먹으면. 존버. 오케이. 존버고. 템이 없으면. 그럼. 그럼 존버 메타면. 제 지시를 따라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존버는 잘하거든요. 군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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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버는 흘러. 독하고 힐러. 빡겜가자. 존버는. 시드까지. 좋다. 아 좋다. 좋다 좋다 처음에 탱을 먹어야 돼 근데 처음에 그렇죠 이거 지금 총수 스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원래 배틀로얄 게임이 총이 잘나와야 돼 처음에 아 네 세렌쇠님 고맙습니다 빨리 죽고 다음판 어때 다음판은 괜찮을 것 같은데 힘인 것 같은데 윈도우 1125님은 점프 맞서입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안오면서 템도 많으면서 전보할 수 있는 여기 가자 이쪽에 아무도 안오 난 절로 가야지 어 여기 뭔가 있어 어? 피닉스 키트가 있잖아 오 여기 샘트인데 좋아좋아 넓으로져 있어 템들이 이 바닥에 템들이 넓어져 있어요 여기는 오 맛있겠다 본봉은 또 저격촌이지 우리 별이 아닌게 다행이야 밤샘을 하지 않냐고 에이 이 1등은 했어요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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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샘은 무슨 근데 진짜 초반 안했으면 진짜 이거 밤샘은 하하하하하하 나이를 생각 못했어 이게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게 아 이게 아 이게 그런거 있어요 켠왕 게임할때 10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되게 집중력 저하되더라구요 맞아맞아 일단 초반에 못 깨면 켠왕은 전에 항아리할때 많이 느꼈는데 못깨 거기서부터는 근데 켠왕을 했다는 선언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런거지 이제 게임적인 자살이 되는거죠 그 아 뭐라 그랬느냐 이거를 예? 뭐요? 자살? 켠왕을 조심해야된다 그런얘기 할라 그랬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셀프함 어 셀프함 셀프함을 조심해야된다 현황을 밍장한 셀프함 셀프함 밍장한 뭐지? 하밍하자 자신을 학대하는걸 하지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트위치티비에 현황을 하면 자신을 학대하는거다 그렇지 하하하하 하긴 목숨팔아 하는거니까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하는거니까 저는 이런말 들은적있어 방송 끄고 죽으라고 방송키고 죽지말라고 방송키고 죽지말라고 예? 이런소리 들은적있어 트위치에 피해를 추지마라 하하하하 현황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 30시간 넘어가면 맞아맞아 막아야돼 사실 막아야돼 규정으로 막아야돼 가빈아 또 위험해 이상은 솔직히 그 이상 그 이상 한 30시간까지 했으면 못깠으면 못깬거지 그리고 그쵸 저도 이제 아 이 악물고 켜는 안하라고 좀 힘들더라고 요새는 여기 중량 이게 중량 드실분 드세요 옙 전 에너지 주시고 어 여기 안들어가죠 버려야지 힐러 아 힐러다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황금마차 옵니다 옙 어 여기 햄록있다 하루에 견왕 2번씩 하는 남자 저 견왕 안해요 로버트 소리 끝났다 아 끝났다 끝났다 어 뭐 났어요? 뭐 났어? 로버트 나왔네 여섯배 스나이퍼 나왔네 난 못쓸 아 위에서 보고올게 나이게는 좀 그래도 한번? 어 안먹어지네 안껴지는구나 45분만 남아있네요 왼쪽은 좀 가까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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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묶음 스테 110 를 owser 흠 축량 여기 많다 쟓 그냥 그냥 세기 60발 옙 나온다 패키지 어 잠깐만 총소리 들려 2% 저쪽에서 들려 오우 뒤져나 이제 왔다 까 고 여기 뭐야 자동 몰래 먹자 여기다 내리게 이거 보고 온단 말이야 보고 올 수도 있어 오! 통과한다 주사기 일반 대머리판 대머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개머리판을 대머리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 있어야 되겠지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이약물고 대머리판이라 그러던데 이약물고 대머리판이라 그러던데 또 대머리판 술타 하나 먹어야 돼 그..그 건에 관련해서는 암만 안하는게 좋겠다 탈모요? 네 위로할 수도 없는 아니 아 근데 저 저 그렇게까지 탈모 아닌데? 그니까 아니 별로 아니 아닌데 어디 뭐 탈모 카페같은데 가서 아 이거 탈모 심한거 아닌가 이러면 싸대기 맞아요 아 그때 왜? 아 저는 탈모 탈모 뉴비에요 뉴비 그 등급으로 등급으로 따지면 새싹 등급 샷건 쓰는 사람 지금 샷건 있는 사람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얘기죠 야 우리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자기장 온다 가자 가자 자기장 온다 아 너 멀어 풍선은 쓰면 되지 저기있다 오케이 풍선 난 풍선이 좋아 좋다 이분은 좋다 역시 존버해야돼 존버 에이 근데 저는 탈모가 지고 놀리는거 가지고 뭐 하나도 한개도 기분 안나빠요 오히려 이거는 돼지라고 맨날 놀리는데 어 근데 왜 머리엔 새싹이 없어요 그런거죠 놀리고 노는거니까 아 예예예 제사 돼지인가요 근데 아니죠 그정도까지는 아니 좀 에바 야 놀릴라고 놀릴거리를 만든거에 불가하다고 생각해 어디로가 나 따라와 동굴로 들어갈까 동굴? 동굴 어때 동굴? 우리 흩어졌어 어 모이자 일단 자동있는쪽으로 가자 저기 상자있다 저기 상자있다 앞에 안열렸어 보라색 상자 어 뭐야 이거 관이 있네 여기 영영사진 아직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있어 나가면 영영사진 사라지거든요 이거 선택기 오 선택기 안나간 사람들 저희 방 시청자분들이 풍원냥님 돼지라고 놀리는데 어떡하죠 배날까요 아니요 돼지 맞으니까 뭐 냅두세요 아 진짜요? 진짜 냅.. 아 알겠습니다 배지에요 저거 네 재미를 얻는거지 앞에 싸운다 어디어디 까자 까자 어떻게 갈까? 동굴로 갈까? 소리간다 발소리 간다 앞에서 소리 앞에서 소리 붙어있어 조심 어? 내가 뿌린거야 제가 아 항아리 소리구나 제가 뿌린거야 상천리 혁준이가 들으면 비웃어 어디야 싸우는거 같은데? 그냥 왼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거 같애 갈 길이 멀긴 해 갈 길이 멀긴 해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고고고 붙어서 들어가자 어차피 이쪽 길이는 없는거 같애 어 여기 상자있다 웃는거 보니까 이쪽 길로 남았어 오케이 피스키퍼 있다 다 먹었나? 나는 괜찮아 여기여기 싸운다 여기 연막이야 어떻게 해? 싸워서 싸워요? 그냥 지나가자 지나가자 아 지나가자 지나가자 지나가야돼 지나가자 우린 못본거야 저 사건 현장을 못본거야 우리는 오케이 오케이 두분대 생존 중2 그킬 뭐야 저기 집에 파밍 안된거 같은데 1번 먹고갈까? 오후 중탄 많아 에너지탄도 있고 에너지탄? 이 정도면 마음껏 저격할 수 있어 자리잡고 저격싸버리자 이쪽 길로 갈까? 좀 이상한가? 아 그래 이쪽 길이 낫겠다. 차라리 이리로 가 wiz dough 밤자는 내게 황아리 게임하는 꿈 생생하게 꾸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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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스야 우리 가스 아 뭐야 우리 가스야 야 쉴드 잡아떠 잡아떠 쉴드 잡아떠 쉴드 잡아떠 쉴드 잡아떠 운전하는 거 맞죠?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여기 파면 됐고 조심해 구덩이? 구덩이니까? 들어가야 돼 들어갈까? 아니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갈까? 지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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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갑시다 지나가 지나가자 반대편이다 나이스 아이고 가스 저기 저 안에 템이 많긴 한데 아마 다 털렸을 거야 털렸어 아 털렸겠지 털렸어 털렸어 이거 몇 프로? 들어왔다 구덩이 아 근데 나 14% 필살기 어 14% 필살기 이렇게 길 봉쇄해주고 중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길목에다가 어 여기 총알 총알 많아 헤비랑 에너지 암호 나는 경량탄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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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여기있어 여기 사람이야 사람 사람을 발견했어 어디 어디 어떻게 해 죽여? 저격? 해? 죽이자 죽여야 돼 빵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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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렸다 알피 로봇 찾아 랩 야 피사에 누가 그는? 피사에 내꺼 네 갔다 오케 계속 막고 있어 쳐맞고 있어 저 위에 있다 위에 우리 자리가 안 좋아 지나가자 후퇴, 후퇴 빠져야돼, 저 다리가 유리해 다리가 유리해 아, 못살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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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빼, 쭉 빼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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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너 가서 어디 간 거지? 절로 갔네? 바로 패키지 보름 어차피 들킨 거 오는 거 막아야 되는데 아, 그래도 도망치면 안 되는데? 도망치면 안 되지 실드 채워, 실드 인계자 라인 여기 싸우고 있다, 지르끼 싸우고 있다 빨리 채우고 빨리 채우고, 빨리채우고 내려왔어, 내려왔어, 모거 고고있어, 저거 보고있어 일반 개머리판이랑 헬멧 삼뚝, 삼뚝 여기 보호, 모거 어디로 갈까? 자동화 어디야? 우리 뒤쪽으로, 뒤쪽으로 아, 앞으로 가야된다 미끄워 지금 구덩이로 가는게? 아니야, 구덩이는 구덩이로 갈까? 구덩이로 갈까? 구덩이 좋아해? 구덩이로 가자 지졌다 전설 총신안전기다 이거 무반동이다 이제 내 쪽 무반동이야 무반동 반동이다 반동이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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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덩이 있어? 구덩이 있어 구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구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가자 쭉 빠져 딴 데로 가자 빨리 빨리 빠르게 빠르게 구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일로가도 구덩이로 가야되는데 아냐 더 쭉가면 돼 다리 건너야되는데 다리 아까 애들이 있었는데 걔한테 빠졌을걸 다리로 가보자 어쨌든 구덩이는 죽음이야 어쨌든 구덩이는 죽음이야 구덩이 안좋아 안좋은 추억이 많아 저기 포탈이다 나쁜 놈들 포탈 있어 다리에 애들 철수했어 다리에 있는데 올라와 올라와 빨리 올라와 싸우려 맞다 어무종 미친 실드 우리는 죽었네 미친 미친 둘다 죽었어? 하아 저 저 저 또 구해줄게 또 저 잘하는 저 382킬 10만 데미지 들어왔네 또 아.. 이러니까지지 연습좀 더 해라? 연습한다고 애힘이 들지 않아 내 뇌에 긴력되는 그 신호가 내 손가락까지 도달하는데 0.5초가 걸리기 때문에 연습으로 힘들어 8밀리처치? 10만? 폐꼬인물 근데 우리가 포지션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이건 어쩔 수 없어 다 관문이라서 쟤들 딱 대기 타고 있는가? 어쩔 수 없었다 고인물이 있네 까비 구덩이로 갔어야 됐어 막판이야 27분이야 막판 가자 진기 막판 장난 그만 치고 막판 갑시다 막갑시다 아 거기서 우물쭈물대지 말고 내가 그냥 올라갈꺼 그랬어 그지? 응? 아 내가 너무 뒤에 쐈어 같이 갔으면 빨리 쐈을텐데 올라가서 바로 궁 쓰고 어? 거기서 멋있게 이렇게 한번 휘저어줬어야 됐지? 맞아 맞아 그랬어야 됐어 폭격을 잘 써야되는데 인정에 롤까지 가자고? 아 저는 아이언이랑 안합니다 이제 못 바꾸러 간다 하하하하 저 브론즈인데 아동님은 아이언 아니죠? 못 던져라 예 아..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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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브론즈에요 브론즈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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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색깔이지만 아뇨 플랫 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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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에이 스파이더 마지막 빡빡티대로 한번 갑시다 오케이 중 사용 뭐 지금까지 제대로 안한건 아니지만 좀 제대로 돼 제대로 해봐야겠네요 아하하하 하필이면 재석게 658킬 뭐야 쟤네들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이예요 시장 갈게요 시장 패스파인더 그거 찍고 아 감사합니다 좀 뭔데? 갈 수 있어 근데 뭐 게임 얘기만 하고 우리 뭐 개인적인 얘기 안 했네 너무 게임만 했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되는데 게임이 너무 오 저기있어 적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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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둘 같이 들어갔어 쌀 준비해 이놈새끼 받아라 받아라 태봉 아 이놈새끼 아니 이럼 총먹었다 총먹었어 총 죽임? 아직 아직 못죽임 아이씨 도망갔다 그쪽에 총 있는데 왼쪽에 네발밖에 없는데 어디있어 이놈 나갔어 나갔어 옆으로 왼쪽 밑으로 저기있다 오케이 쫓아가 쫓아가 아이씨 치쳤어 여깄다 안에 미친 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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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살려줘 다 죽었어 태봉 간다 살려줘 하앗 사형 여기 아아 히야 이 퇴보마스터야 죽여 죽여 오 나이스 예에에에에에에에 살려드림 퇴보 왜이렇게 쎄 봐드림 일어나 로봇 일어나 로봇 일어나 뭘떡 땡큐 이걸 못죽여? 저 저 풍월냥님 네 로봇 성대모사 해 주세요 무슨 로봇 성대모사 로봇 느낌으로 인간 아닌 거 같은 사람 아닌 거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거 못하는데 갑자기 시켜요 아니 아니 그냥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옴닉 싫어하신다면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삐리빼리빅 아 아 아 아니 안다 했잖아 내가 아이 좋았어 아니 너무 좋았어 왜 시키는 거 갑자기 완전 로봇 같았어요 진짜 아 좋았어요 지금 좋았습니다 모시다 모시다 게임 같이 하고 있네 저 지금 바지에 살짝 그럼 로봇을 좋아하시는구나 피? 피 없나? 피? 어.. 아 잠깐만 체력 없어요? 피니스 키트는 있는데 아 이거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이 올랐구만 더쉽 더쉽 이리 가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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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왔다 위에 왔다 어디야? 위에 왔어 위에 왔어 우리 위에 왔어 우리 위에 응 이 녀석들 겁이 없으면 조심조심 조심조심 우리 위에 왔어 여기 충분히 나 죽게 알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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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다 내려왔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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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내려왔어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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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저 안에서 들어와 두고와 다시 네 셀 들어온어 안에 LOT나 세누 спасибо 뽀 Buffalo να 여기 있는데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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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기능 속도를 누구보다 빠른다 타고 따라올 수도 있어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자 내가 교란 했다 봤어? 후방 교란 후방 교란 무겁고 있는 사람 무겁고 아 이렇게 비싼걸 이거라도 일단 사나 남아야지. 함께 사는 거 밖에. 함께 사는 거 밖에. 함께 사는 거 밖에. 여기 털렸나? 털렸겠지? 털린 거 같은데? 여기 안 털렸다. 문 안 털린 거 같아. 오케이. 거기 보자. 가자. 우리 차라나 봤다. 누구 살았어? 문이 열려있어. 계속 도망다니다 보니 도망다니는 건 보여줌. 열려있음. 문이 열려있어. 문이 열려. 부숴 먹자. 다 먹지 못했을걸. 싹싹싹. 개딱지. 감추듯이. 싹싹 긁어먹고. 위쪽으로 간. 챔피언 아직 안 죽었죠? 네. 10개. 10개. 일단 자기 기장으로 이동하자. 오케이. 여기. 레벨 1. 여기. 레벨 1. 레벨 1. 리벨이 움직여요. 쩡소리. 여기. 실드가 없네. 응? 실드. 여기 실드. 오우. 벗가리. 벗가리. 조준경. 가자 가자. 조준경 없네? 워낙 안으로 가자. 고고. 조준경을 보내드렸어요. 조준경을 보낸다. 조준경을 보내드리라. 조준경을 보낸다. 위쪽으로 보낸다. 저기는 근데. 좀 전에 개들이 있었던데. 위험해 보이는데. 작으면. 좀 낮아. 아이처. 아이처 싸우고 있어. 아이처 싸우고 있어. 어? 싸우고. 잡을까? 잡어? 자신? 여기서 싸우고 슬픽 파이어 슬픽 파이어로 갈아탄다 폭주들이 나는데 근처에서 우리 가야되는데 돌아서 갈까요? 아니면 안으로 들어갈까요? 돌아서 돌아서 찐소리나 뭐지? 조심 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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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나? 자 이제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대화는 어떤거 해야돼? 뭐 숨겨진 은밀한 취향 같은거 그런 얘기하는건가? 아니요 아니요 알고싶지 않네요 개인적인거 얘기 개인적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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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좋지? 아니 내가 뭐 이상한 얘기 했다고 아니 나 저는 저는 고양이랑 고양이보다 개보다 고양이가 더 좋거든요 그런 취향 그런 취향 말한거야 아 뭐 그런거 있잖아 양념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부먹? 찍먹? 저도 후라이드 좋아해요 안 먹 반장양념 후라이드 자동기랑 좀 안맞는데? 약간 상석이? 상석인데 아 근데 너무 똑같으면 또 기분이 나쁘지 아 그니까 우리.. 우리방 시청자들 너무 음란마귀에 씌어있는 것 같애 왜요? 뭐래요? 다 머릿속에 이상한 것만 연관지을라 그래 왜 앞으로 가야돼? 앞으로 가야돼?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스그스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가자 가자 침단에 설치해 빨리 가고 싶으면 얘기해 가자아 빨리 가 빨리 가죠 빨리 가자 안 loca 난 안써도 되겠다 안써도 될 듯 저기 해? 어 저기 가자 제가 패しahan 쓰고 갈게요 Ok ok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ấy 조심 조심해 내 refrigerator 이게 par- 이게 파란색까봐 파란색까봐 오우이오 다음 룰을 찾아라 아 어디야? 여기여기 가야 돼 야 우리 그 우리는 미리 아니까 미리 가있잖아 우리만 알고 있잖아 아 가방 1랩 레벨 1 가자 야 카빈 카빈 좋아 카빈 아 나 이거 중량 왜 먹지? 필요 없는데 여기 중량 탈환 많은 하나 중량 해야되나 약간 장거리용으로 파란 가방 왜 버리냐고? 저 파란 가방이 장거리로 하자 하나는 안재고 카빈 굿 총알 오지게 많음 굿 와 집으로 또 등치 되게 크네 앞이 안보여 가자 가자 그럼 지금도 인천에 사시는거에요? 네 이사왔어요 어 이사가셨구나 그 송도 신도시? 어 송도로 어디살세요 님들 저는 송파구 거여동에 삽니다 송파 송파구 석촌동에 사 아 송파 형제구나 송파구 거여동에 사는 이태끼 어린이 송파구 위례 신도시 부자네 플랫라인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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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지 땅값은 언제 저까지 왔지? 자 마지막판이다 8분대 남았다 아 이거 이번판 빠깽가자 진짜 제대로 할게요 나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맞서 싸운다 진짜 아 네 임효조명님 13개워드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 생각에 너무 맞춰 싸워서 문제가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자동님의 오더를 듣자 오우 풍섰다고 하자 저까지 빠질 것 같으면 요거 레벨 타야돼 레벨 타야돼 레벨 타야돼 레벨 타야돼 누가 온다 나 쏜다 누가 나 쏜다 누가 나 쏜다 누가 쏜다 누가 쏜다 저기있다 저기 가자 올라가자 애들이 우리 잡으러 올 수도 있어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다 죽이자 아 너무 무섭다 어어어 어디야 어떤 놈들이야 어디야 어디 찍어봐 여깄다 여깄다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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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올라와 위에 올라와 올라가 총신이 없네 어 그거있다 그거 패스파인더 그 다음 자기장 오면은 하면 되겠는데 오케이 지금 지금 우리 땅 땅 사러 간다 땅 사러 가자 좋았어 자 미리 가있자 미리 가야자고 아이씨 아니 가다가 또 하늘에서 죽는거 아니야 하하 걸어가든 걸어갈까 킬 킬 땅이 좋은데가 여기 위가 저쪽에 에어드랍있다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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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우리 쏜다 됐어 우리 에어드랍 먹으러 가요 어 여기 상자있어 일단 집으로 들어옴 집으로 들어옴 집에 누구있나 살펴봄 일단 집에 아무도 없음 집에 아무도 없음 저기 아까 그 털어뒀는데 에어드랍 먹으러 가 안돼 먹으면 안돼 그거 상황 심포도 심포도 우리 코스틱 없지 아 코스틱 없으면 좀 방갈로로 있어 잠깐만 이 집은 뭐지 안전인가 아 안전 아니네 앞으로 가야돼 이 집은 안전이긴 한거 같은데 그 집은 안전이야 그 집은 안전이야 여기 안에 사람이 있다 어디 어디 여기 그 이상한 주황색 보여 뭐야 저거 이상한 주황색 방패인가 봐 방패 적 방패 어 지불홀터 방패 지불홀터 방패 어 지불홀터 방패 저거니까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죽여 안돼 안돼 우리가 죽어 우리가 저 자리가 좋은데 쟤네들 패스파인드 했나본데 답타 어디갔지 아 위에있네 싸운다 싸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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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팀이야 두팀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열라 싸워 어떻게 해 어부지리? 근데 이거 어부지리 노리다가 뒤에서 애들 올거야 아마 이런데서 올거야 이런데서 그냥 구경 어 이거는 우리가 쏘는게 아니야 쟤네들은 우리가 쏜다 저쪽 내려와 내려와 쏘봐있어 쏘봐있어 쟤네들 와야돼 억지 확실하게 아 나 파밍이 너무 구덱인데 갑자기 통활 충분해 죄송합니다 왔다왔다 나한테왔다 빠질게 어디를 그쪽으로 빠져 오케이 오케이 나 필살기 찼으니까 얘기하쌤 땡 오케이 저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가 자 이제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쉴드 있는 사람? 나 쉴드 있어 아 여깄다 여깄다 나 찾았다 나 여깄어 야 우리 이집에서 싸워야 될지도 몰라 위로 올라갈까? 나 나 집라인 있어 오케이 집라인 어디로 갈까? 집라인? 다른 자리로 가자 가운데 집을.. 가운데 집 뭘까? 근데 저기 딴 애들이 있던데? 있던데 말고 저 집으로 갈까? 아! 누가 나 쌌어! 어디야 어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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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서 나 쌌어 쉴드를 채워 그렇다면 앞에 한 분인데 오른쪽에 한 분인데? 끝까지 빙빙 칼투라인 어 그거 뭐.. 뭐야 저거 여기 있어야겠는데 애들 들어올 것 같다 들어올 것 같다 이거 조심해 야 이거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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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연막 갔어 일로와 일로와 자동적으로 자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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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을 기억해 여기 아직도 있다 그놈들 방패맨 누가 쌌어? 누가 쌌어? 누가 쌌어? 건너편인가? 어 건너편 원래 아까 그 집 집을 지켜 집을 지켜 실드 있는 사람?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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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위에서 떨어져 자리 안 좋은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자 위로 위로 약간 집 말고는 지금 애들이 밖에 지금 다 있어가지고 사장님 집 안에 있는 게 나아 5분데나 있어 아이좋은 여기 집 안에 있는 게 훨씬 낫고 봐봐 그리고 여기로 들어올 수 있거든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고 자 탄약 부족한 사람 나 사건탄 좀만 줄래? 8팔만 사건탄 중탄 필요한 사람 얘기해 나 중탄 만은 잠깐만 맞서 싸워 자 경탄 만은 오케이 오따 발소리 난다 잠깐만 발소리 난다 여기 체력이 좀 없는데 어차피 못 쓴다고? 어차피 못 쓴다고? 날 무시하지마 다 쓰고 죽는다 다 쓰고 죽는다 다 쓰고 죽는다 내 죽는 안이 있어도 다 쓰고 죽는다 엘리미 스포일러 아까 거기 박 터지기 싸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연락 싸움 자동 뒤를 조심해 오케이 이쪽은 내가 맡을게 뭔가 올 것 같으면은 헤리미 전부 다 그 불 전부 다 입에다가 던지고 아 저 문에다가 던지고 오케이 오케이 문에다가 던지고 싸움 발소리 우리 우리 뒤쪽 뒤쪽에 붙었어 우리 뒤쪽 집으로 이쪽 이쪽으로 발소리났어 이 밑에 뭐 오니 응 오케이 확인 확인 다음 자기장이 중요한데 짐 라인이 있으니까 들려 들려 우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 지금 너의 목소 우리가 야 움직일까? 아 여기 뭉쳐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뭉쳐있으면 안 돼 서울 처음 아니야? 뭉쳐있으면 안 돼 천장에 천장에 지붕에 있나 지붕에? 아니야 온다 링 온다 오케이 액션 다음 링은? 다음 링은? 다음 링 아 아까 그 집이다 아니 근데 이거는 어차피 어차피 집 라인으로 가면 돼 필살 있었다 조심하세요 피해요 그쪽으로 집안이라 괜찮아 야 문도 올라갔어 문 문 닦고 와 오케이 닦고 올게 내가 닦고 올게 문 닦고 와 문 닦고 와 문 열려 뭐야 저거 거기 있어봐 살짝 보고 올게 집 라인으로 가면 돼 집 라인으로 5분댄데 안싸워봐 안싸우는거 봐 마지막까지 버티다 가는게 낫지 않을까 이거는 문으로 100번 들어와 언제 갈지 얘기해 우리 오른쪽으로 하면 돼 어그로 끌었고 저다 올라왔어 싸우드 여기 있어 머리 터져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여야 돼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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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있었겠네 뒤쪽에 있었는데 여기 안아 50초 전 50초 전 야 집 라인 있어 아 불안해 야 5분댄데 다 어디 숨어있어 이놈들 나 가서 가서 궁쓰고 그냥 연막뿌리고 다 죽일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야 그냥 잘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 둘 셋 화이팅 30초 전 여기저깃다 여기저깃고 할수있다 맞서 싸우자 맞서 싸우자 10라인 타고 가자 자동 이리와 10라인 타고 가자 10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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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설치해 어디다 가 판단을 믿습니다 이따 설치할게 가운데다가 가자 싸우고 있는데 폭격 이거 끝나고 링 온다 5초 링 오는데 달려 달려 터진다 간다 아 아 좀더 가야되 좀더 올라가야되거든 야 폭격이야 폭격쌌어 내가 내꺼야 내꺼야 내 폭격이야 내 폭격 아 오오오 안으로 첨화 밑으로 첨화 밑으로 첨화 밑으로 안전하다 여기 있을꺼야 아마 올꺼야 어몽어몽 이거 우리꺼야 아직도 떨어지러? 우리꺼야 우리꺼 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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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이 안 보여요 자 죽였어 쓰러뜨리며 하나 더 온다 첨화 타고 하나 더 있어 내 군대야 내 군대 너무 많아 지금 수박이 있어 수박이 있어 알 수 없는게 수박이 있어 수박이 있어 좀더 조심해 연막 깔아줄께 연막 깔아줄께 연막 깔아줄께 일루와 사무링 50초 나 자리좋아 나한테 나 알아서 싸워 알아서 판단해 알아서 판단해 오케이 알아서 해 이씨 알아서 알아서 쑥쑥쑥 스스로 어린이 30초 참고로 나 안전이야 나 안전 내 위에 있을거 같은데 여기 사람 있어? 아까 쏟은데 방에 아까 있어 방에 있어 거기 있었어 피닉스 뭐야 뭔 소리야 믿어지는 소리 나 나 나 나 나 나야 여깄다 못 맞췄고 거기 암튼 안에 있었어 3분대 생존 기다려 기다려 있다 있다 어묵을 줄께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2분대 생존 2분대 생존 마지막 자기장 자기장 앞에 앞에 행동 말 5m 스틸 잠시 나 뒤 뒤 뒤 나이스 잡았다 뒤 또 있어 또 있어 아아!!!! 아아앙!!!! 아 이거다! 크으 언제까지 숨어있으면 어디 숨어있었던거야 으아아아 잘싸웠다 그래도 그래도 못싸웠지만 잘 싸웠다 와 마지막이네 실드! 실드! 베이스는 잡아났는데 아 못싸웠지만 잘싸웠다 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 못싸웠지만 잘.. 아 내가 실드를 깔아야겠다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그래도 이런 긴박감 넘치는 전투 해본 게 어디야? 맞아.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되게 편안해요. 네 저도 그래요. 협곡으로 가자고? 협곡은 좀..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할 거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야말로 불러주시면 같이 또 먼저 한 번 또 아 40레벨 됐다. 아 재밌었습니다. 그럼 푸멀양님 다음에 또 재밌게 놀아요. 예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잘해봐요. 도망! 맞다. 아 이거 내가 잘했으면 아 1등 했는데 마지막이 멋있게 아 진짜 아 너무 아깝다. 아 내가 너무 난사했어. 어? 에바라고 내가 너무 난사했어 진짜. 아 좀 아깝다 진짜. 아 근데! 님들! 제가 신중하게 쏘는 것보다 난사하는 게 그나마 적중률이 높아요. 하하하하 너무 개싸움이었어 거기. 진짜 구석에서. 하하하하 아이도 어쨌든 뭐 재밌게 했어. 비록 2등 했어도 파당했잖아? 아 맞다. SMG를 쓸 거 그래. 근데 당황해서 SMG를 못 썼네. SMG를 잘했으니까 뽀뽀해드림 좀. 아이 감사합니다. 사과공팡이님 고마워요.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 거기서 내가 좀만 잘했어도 SMG 딱 바꿔서 크렇게 쓰면 하 1등 했는데 아깝다. 아깝다. assen. upp vary 나 나.